자 여러분 자 어제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루이드 숲을 헤매고 있죠 제가 오늘 슬쩍 그냥 직업을 한번 바꿔볼까 싶기도 해요 바드가 괜찮다고 하니까 바드로 바꿀까 난 아직 드루이드 다르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직업 변경을 해볼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파괴된 마을에 있죠 고블린이랑 싸우다가 바꾼다고 쉬울까 처음 접해보는 장르라서 좀 많이 어렵고 버벅대는 감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한테 맞는 직업 하나쯤은 있지 않겠어요 저 완전 생초보라서 진짜 인생 최초야 인생 최초 이런 게임하는 거예요 난 이런 게임 원래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안경 모딩이 좀 느리구나 잠깐만 그래픽이 왜 이렇게 됐지 그 그래픽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다 깨졌지 왜 이렇게 느려 아니 왜 이렇게 느려 그래픽이 왜 이래 원래 이렇게 느렸던가 어제는 바로 됐는데 지하실을 찾자고 나와있으면 이 집의 지하실을 좀 집에 지하실을 다 찾아보자 오 보급물자 좋아요 지하실 여기에 있냐 이 집 어딘가에 있는 건가 위치상으로는 여긴 여긴데 어 여기있다 찾았다 뭐가 메인이고 뭐가 서브인지를 모르겠어 어떤게 메인캐스트고 어떤게 서브캐스트인지를 모르겠어 메인이 다 이거구나 다 메인이구나 아니 이것만 메인인 건가 이렇게 세 개 이거 다 서브인거고 근데 이렇게 카테고리 있는거 보면 이것만 메인이네요 이거 이것만 메인이고 이거는 다 서브 서브인거네 뭐지 집 정리하는건가 잉크 하나하나씩 다 뒤져 아유 기다려 기다려 너네들 같이 다니느라고 가끔씩 내가 이렇게 클릭하는데 너무 불편하구만 따로 오라고 하면 그때 따라왔으면 좋겠다 근데 가방이 얘만 잔뜩 챙기는게 문젠데 정리가 가방 정리를 하고 싶다 아 가방 정리 너무 하고 싶다 일단 다 옮기자 아니야 옮기기 이전에 그냥 선두주자를 바꾸면 되지 너가 뒤져봐 너가 싹 뒤져봐 너가 싹 뒤져봐 썩은 달걀 썩은 토마토 오 오 오 나이스 오 안그래도 필요했는데 레버 발견 나이스 이런걸 발견을 하다니 이런거 왜 세우는거지 어 일어나 일어나 나무특상 보자 지금 이건 바깥에 있는거고 지하실 아까 저거 들어가면 되는거네 좀만 더 탐색하고 들어가자 없는거 없는거 다 봐야돼 오 여기 뭐 되게 많다 치유사의 기록서 엘릭서 수류탄 승화 소금 지금은 뭐 치유의 물량 만드는데 집중해야되지 않을까요? 콧병 커다란 병 이런것도 그냥 주어지는구나 뭐야 이건 수건 덤이? 이게 다 돈이라고 이런거 이런거 다 돈이라고 챙겨야된다고 부자가 되려면 이런거 하나하나 다 챙겨야돼 병 병 다 챙겨 병팔아 야 여기 병 진짜 많아 여기 병 진짜 많아 무게가 감당이 되나 안 보여 병 진짜 크다 근데 몸에 비해서 굉장히 크네 사다란 병 오 좋았어 이제 병 잔뜩 팔면 되겠다 이거를 부숴주겠니? 이것도 부숴 이것도 부숴 됐어 오오오오오오 비밀의 몸 어 잠깐만 횃불을 어떻게 사용하지? 횃불 사용 어떻게 하지? 운봉 니가 횃불 들자 이것도 무기에 올리는 건가? 아 됐다 니가 가자 오 저자 오 무서워 어 뭐야 지금 여기에 왜 왔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할신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고블린들한테 잡혀갔거든요 드루이드 수장? 찾으러 왔어요 드루이드 할신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온 겁니다 오! 오 마이 갓 아 놀래라 어디가 와 동료 꺼낸다 와 나 진짜 하필 횃불 들고 있는데 하필 횃불 들고 있는데 이거 하필 횃불 들고 있는데 아 잠깐만 범위 공격을 좀 해볼까? 써볼까? 면역이네? 와 이거 진짜 살딱 도망치자 하필 이동력이 부족해서 어 뭐 공격할 수 있으려나? 음 이거 원거리라서 이동속도 소 어후 만통타격 이거 그냥 일반 공격하자 어 레벨 3짜리네 칠에다가 양턴 종료해 한 대 때리고 도망가는 것 봐 저 야비한 녀석 서리광선 써보자 새로 배운 거다 오 하나 둘 한 두 번 때리자 얘를 이야 이게 이렇게 되네 넌 이동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맞아봤자 얘가 맞을 거라 넌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한 대 맞을 것 같긴 하지만 싸울 거면 넌 붙어야 돼 가자 그냥 체력도 많은데 뭐 아 좀 더 가까이 붙을 걸 그랬나 아씨 너무 멀리 갔는데 에이씨 어 빗나감 어 뒤에 있는 애랑 안 때리네 뭐야 또 있어 아이씨 또 있는 거였어 넌 얘가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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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싸우고 진짜 붙지마 최대한 붙지마 아 뭔가 찹찹찹 쏘는 그런 기술 없나 도대체 이런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7 9 7 9 7 오케이 하나 컷 됐고 한 번만 더 쓸까 9명이니까 하나 두 발 세발 세발 둘 둘 하나 어 뭐 안 죽었네 진짜 스위프트 앤 리이토 한 번만 더 때려 오케이 됐고 됐고 혼자 남은 녀석 뭘 할테냐 넌 할 수 있는 게 없어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없단다 녀석 오 두루마리 벌리워그 트럼펫의 성지 오 뭐야 화살 이제 뭐 이정도 죽이는 거야 뭐 껌이지 아 이건 주웠지 참 아 잠을 안 잤나? 어 뭐야 화살 좋은 거 나왔다 잠을 안 잤었나? 일단 10일 40일 어 얘 걸 빼고 얘를 이거 주자 넌 네가 쓰고 얘 이거 일로 옮기고 모자를 너 쓰자 하나 더 주웠으니까 어? 빛나는 구체 소환하는 게 있다고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건 또 뭐야 모든 마법사의 신인 아주스 아 이름이 아주스구나 혹군 검은손 베인 베인? 그는 강자가 지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베인? 베인이 여기 나온다고? 베샤바의 기도를 외우지 않는다면 그녀가 당신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 티무라의 자궁에서 갈라져 나온 그녀는 불운을 가져오고 내가 갖고 있다고? 내가 지금 착용했다고? 뭐 말하는 거지? 구체 소환을 한다는 게 뭐죠? 아 이거요? 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 비치전 능력을 부여한다 아 이거 안 보일 때 이걸 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애초에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어딨냐? 내 내 내 지팡이 지팡이 여기 있다 미부이기 미부이기 들어가자 와 횃풀 개 많은데 아 여기 뭐야 거울이다 거울 저걸 깨야 되나? 깨야지만 들어갈 수 있질 않아? 잭 휴먼 잠깐만 마법의 본질에 대해 이하를 시도해 본다 마법의 본질에 대해 이하를 시도해 본다 이 정도면 쉽지? 에이 아 오 다행이다 와 씨 와 씨 안 눌렀으면 큰일 날뻔 했네 이거 마직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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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마법사라서 다행이네 스피익 유얼 네임 오 내 이름 말하는게 좋으려나? 아 뭐야 아 열지 않으면 산산조각 내주겠다래 동맹! 난 니 주인의 동맹이야 과자 단순하게 spricht 열혈아 참게 해볼까 mercy 으음 아 이게 뭐지 엄밀히 말해서 사스 탐은 줄키르가 아니야 지금 고의의 섭정으로 섭정으로서 통치하고 있지 근데 위저드니까 위저드 말로 해볼까 어 뭐야 오 마이 갓 왜 저래 미쳤나봐 아 나 진짜 와 나 정말 미치겠네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싸움을 암살 지금 할 수 있는게 딱히 아 저 불 때문에 못가는데 이동력을 부족해 일단 던도 빼고 아 2 2 아 2짜리면은 그럼 공격 그냥 활사도 죽겠는데 저거 오케이 굳이 쓸 필요 없어 아 이거 불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는 건가 머리가 닿나 둘 셋 아 피 1 남았어 너도 얘한테 싸움봐 아씨 거리가 안되네 여기까지 오면 미안하다 여기까지 오면 활이 안 달 것 같은데 어 됐다 아 미안 미안 저 죽으러 가야되는데 아 이거 거울 못들어가 어떡해 얘들아 한줄로 따라와 아 한줄로 잘 따라오라고 거기 서있지 말고 일로와 얘들아 얘들아 거기 서있지 말라고 거기 서있지 말라고 거기 서있지 말라고 얘들 진짜 안되겠네 짧은 유식을 한 번 더 쓸까 짧은 유식을 한 번 더 쓰고 하룻밤 자고 이동을 할까 그게 맞을 것 같아 이 지경이 됐으면 일단 나가자 뭘로 못들어갔어 큰일났네 어떡한다 어떡해야 되니 방금 그걸로 바꿔서 해봤어요 지금 내 본캐가 1등이잖아요 말걸어도 안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닐 수 있어 그러는데요 다른 친구로도 해봤어야 됐나 얘 말보다 부수면은 못들어가잖아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수는 건 좀 부숴서 못들어가면 어떡해 못들어가면 어떡해 나갔다 오니까 불 꺼져있다 부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부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싸우는데 아까 싸우는데 또 싸우고 싶지 않아 장난칠 시간 없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장난칠 시간 없어 싸우는 줄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무 훌륭하지 너무 훌륭하지 아 아 오 쉣 야 잠깐만 without 다시 들어갔어 다시 들어갔어 다시 들어갔어 다시 들어갔어 아니 너 왜 너 왜 숨음 상태 되어 있냐 휴식 전까지 계속 저렇게 다니네 불편하게 다시 다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기에 장난칠 시간 없어 너를 박살내고 7년동안 불운을 떠안는건 꽤 공정한 거래 같은데 아 이거 싸우는건 뭘 누르든 싸우는거잖아 아까 뭐 싸웠잖아 좋아 갑니다 15? 아 15 생각보다 높은데 최소 14 14 14 14 오 대박 아스타리온 좋아합니다 오 좋아좋아요 미러마스터 미러마스터 바실리스크 기름 바실리스크 기름 잠깐만 일단 너가 다 죽자 연구노트 죽고 아유 잘못 눌렀습니다 아우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빨리 나가서 한숨 자야겠어 이거 볼꺼 없나 이거 볼꺼 없나 음 음 와우 와우 여기 들어오길 잘했네 야 해독제 미쳤다 이런거 먹으면 안되냐 오 방어의 브레이커 게일은 이 아이템 마법을 흡수하여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일한테는 주지 말라는 건가 이 말이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안녕 일단 이런 느낌은 다 일단 일단 줍고 나서 읽으려고 뭐야 강령술 뭐야 오 뭐야 트랩이야 기다려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투척을 하는거야 어 투척 투척 요품 뭐가 있지 어 투척할만한게 있나 한글화 안해줄거 같아요 던질만한게 없는데 병같은거 던지면 안되나 아 이런게 안되네 해제킷보다 던지는게 좋지 않아 아까 어딨지 해제킷 도둑의 도구 이거 말고 약간 열쇠고리처럼 생긴거 누구한테 있지 아 근데 그거 사놓고 애들이 훔쳐갔잖아 그 뒤에 내가 또 얻었었나요 소매치기 그냥 잘 보면 있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거든요 음 아 여기있다 사용 해제 오 손재주 아주 좋아요 와 나이스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뭐야 저안에도 있어 아 웬만한 아이템은 다 써야겠구만 손재주 좋으니까 열어보세요 아 이거 도적으로 열어야 좋으려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잠깐만 이 녀석으로 이 녀석으로 하자 괜히 아이템만 하나 버려버렸네 니가 열어라 손재주 니가 좋지 않냐 아 아 와 진짜 아이템 하나씩 버린다니까 왜 10 왜 10이 들어가냐 아 아 나와봐 니가 들어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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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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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저거를 함정을 해제를 못하거든 슬쩍 슬쩍 조사 아 너 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뭐야 어 징그러워 뭐야 그냥 들어 올렸는데 쓰레기 땀 어떻게 어떻게 집어들었지 딜리셔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가방 속에 챙겨 버리는게 나을까 이거 왠지 갖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나쁜 년 생길 것 같은데 아 아 얘들아 아무것도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됐지 아 아 아 아 아 이게 왜 턴이 이렇게 돌아가? 이게 뭐야? 어 뭐야 깜짝이야 이게 갑자기 켜지기도 하는구나 어? 야 개이득인데? 아 이런식으로 피할 수도 있었어? 대박 개꿀 가자 아니 이런식으로도 피할 수가 있었다니 보서를 파괴하거나 파괴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아 이걸 부시긴 해야 되나 보다 파괴할 방법을 찾으라는데 어 수정구슬 혹시 이 구슬을? 구슬 구슬을 사용을... 아 아니구나 아니 이거 지금 휴식 전까지 숨음 상태가 됐는데 이거 푸는 방법을 모르겠어 왜 얘 왜 갑자기 은신이 됐는지 모르겠어 해제를 어떻게 시키지? 시프트? 시프트로 뭐 어떻게 해요? 시프트... 시프트 눌러도 안 되는데 오 시프트 눌러도 뭐 안 돼요 이게 왜 이러지? 아 두 번 아 난 이게 진행되는 중이면은 클릭이 안 되는 건 줄 알았더니 되네 되는 거였어 녹색 열쇠 열쇠 발견 얼른 팔아야겠다 와 지름길이 있었어 매번 이렇게 겹치는 거 불편하네 치유의 물약 대박 있었구나 가자 자 이제 이걸 파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돌 같은 걸로 연다 희귀식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일단 책 얻었던 걸 다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은 거의 알 수 없는 룸과 문자로 써 있다 금속 변환법과 전쟁 무기 제조법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 죽은 육체를 되살리는 법을 중요하게 다룬다 어잉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너무 길어 너무 길다 너무 길어 까먹어 봐 영혼을 얼마나 철저하게 다른 신을 섬겼는지에 따라 우리의 영혼을 평가하고 차례로 힘을 보아왔다 물론 그 길을 피하는 길 또한 있다 죽음의 끝에서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닌 되돌아오는 방법이 있다 이게 뭐 뭐에 대해서 쓴 걸까 약간 원고 노트 망자 되살리기 죽은 지 오래됨 소생 구울로 되살아남 죽은 자와의 대화 대답이 쓸모없다 복제 살아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소생과 복제 구울 두 마리를 죽여야 했다 부활은 실패 진정한 부활 나의 기술과 자원의 한계에 부딪혔다 책이 도와준다는데 받아들일까 아 이건가 이 책에 이 책 말하는 건가 이거 이 책에 홀리는 건가 그러면 이거 들고 봐 책에 있는 해 맞은지 이거 여기 적혀있는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연금술이 의심스러울 때 3의 규칙을 기억하세요 동일한 성분이 3배 성태 우수한 추출물 약제사의 장구 나 지금 장구 찾지 않았나? 특별히 요청한 식물은 지하실로 배달한다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하라 그래서 지금 지하실로 들어온 거잖아 웬만한 통은 다 뒤져본 것 같은데 어 뭐야 아니네 이렇게나 많이 있었다고? 다 찾아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다 찾아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맞네 독 저항 영약 치유사의 기록서 기초적인 독 치유물약 레시피 도적의 한조금 소각대 머그레스 현타계 여기도 똑같이 적혀있네 치유사의 기록서 샘슨 랜디 긴 나무조각이 박힘 호르크 마개를 삼켰다고? 얼굴과 손에 약간의 화상 별 큰 증상은 없는데 어? 없어졌다 아까 그거 없어졌다 패스트 그치 고서 관련해서만 돌 같은 걸로 여는 건가 돌? 돌 같은 거 돌 같은 거 돌 같은 거가 뭘까? 돌 같은 걸로 연다 돌 같은 거 아이템 투척 아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파괴하거나 열어보곤 한데 봐봐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열기랑 파괴가 있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가? 이런 책은 파괴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파괴를 해볼까? 파괴 안될 것 같긴 해 아스타리온과 게일이 싫어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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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셨어 어? 뭐야? 안 부셔졌어 뭐야? 혹시 부셔 부셔지진 않는구나 맞는 돌을 찾아야 되네 근데 돌이 이 안에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를 봤을 때 표시가 보통 표시가 캐스트 뜨면 뜨지 않나 거기에 나가보자 다시 피난민 보호 할신찾기 할신은 저쪽에서 찾아야 되는구나 일단 이 마을 나가자 일단 나가십시오 나가 봅시다 와 진짜 이런거까지 일일 하나 다 주소 이런거 주워서 팔아야지 여긴 병이 돈인거 같으니까 이거 마을가서 팔고 마을가서 거래해가지고 팔고 여기 다시 돌아와서 수색하자 그리고 나 드루이드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스스로가 지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담당을 못하니까 뒤에서 응원가나 불러주는 바드 해야겠어 우리 팀 화이팅 하고 노래 불러주는 바드 해야지 안되겠다 내가 안되겠어 다 떠났어 안돼 아닌가 아 늦게 보이는거구나 떠난줄 알았네 아 깜짝이야 아 이게 멀리 어느정도 떨어지면 로딩이 안되는구나 아 가버린줄 알았다 돈이 막 마구마구 모이겠네 병팔고 병팔고 책은 납입이 두고 해독재 기름같은거 납입이 두고 팔고 그 다음에 너가 갖고있는것도 팔자 너가 갖고있는것도 팔자 복갱이 두고 복갱이 두고 어 삽 두고 화살 두고 기름 아니고 수저 팔고 수저 팔고 이것도 팔고 상인 거지 되겠는데 거짓 되겠는데 거짓 되겠어 형 명도 다 팔고 우와 나 부자되고 있어 이런건 있으니까 포크 포크 굽자 이거 팔고 돌 팔고 뼈같은건 필요한가 뼈같은건 필요한가 풀루트 내버려 두고 다 팔고 이것도 다 팔고 이것도 다 팔고 어 아니야 상인 열심히 하세요 다음에 제가 팔로올 때도 사주셔야 되니까 돈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수정구슬 수정구슬 이거는 갖고 있어 볼까 메이스 이거는 별로 안 쓰려나 이런거 팔고 물 수건 범위 수건 범위 물병 거짓 되고 있어 상인 지금 상인 지갑 털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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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자 아 한번 자자 어 한번 자자 한번 긴 휴식을 가지자 캠프로 일단 가야되니까 제가 바드로 교체하기 위해 어 바드로 교체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게 낫겠지 그리고 아 한명을 교체를 할까 이 뭔가 조합이 나쁘진 않은데 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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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어 너가 가는게 아니라 뭐야 뭐하는거죠? 밸런스? 밸런스? 융합이 나랑 비슷한 영혼이 있다고? 불만이 있다고? 불만이 있다고? 어 뭐야 어 뭐야 가장 가치있는 자를 소환해? 아 용병 아 용병을 고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거에요? 오호 아 그럼 용병을 고용하면은 잠깐 데리고 있을 수 있는거잖아 음 아 그래요? 쓸만한 여성을 뽑을 수 있다는거야? 오호 오호 우용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용인 모집해볼까? 아 뭐야 고용인을 해 아 잠깐만 잠깐만 떠나고 누굴 뺄까? 지금 한명을 빼고 싶어 한명을 빼고 고용인을 한번 해볼까? 아 용병이 없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뭔가 아 일단 나 그거부터 하자 직업부터 바꾸자 어떤 종류의 서비스? 어떤 종류의 서비스? 생명과 죽음이 없는거에요 아 자꾸 딴소리에 직업 바꿔달라고요 아 자꾸 딴소리에 저 직업 바꾸러 왔다고요 왜 자꾸 딴소리 하시는거에요 별로 안 궁금하다고요 아 영혼을 육신에 다시 한번 결합해 주겠다 못생긴 것도 서비스의 일부인가 보네요 인성 뭐야? 아니 주인공 인성 뭐야? 하 야 진짜 말 너무 심하게 하네 강력하군요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죠? 아 이 사람 완전 셀거 같아 싸우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금 주변에 아 클래스 변경있다 오케이 제가 클래스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한번 저작을 해놓고 짜랍 바드를 해보겠어 얘는 매력 카리스마 상인판매 그리고 바드 소설어 워락의 주문시전에 영향을 준다 숙련 그러면 잔인한 조롱 다시 공부를 해야되겠네 방홍 음산한 속삭이 끔찍한 웃음 영웅심 용기와 체력을 불어넣는다 워락은 뭐야 이건 내가 안 봤었나? 어둠의 마법 어둠의 마법 어둠의 마법사 필라디엠 어쨌든 바다할 거 어차피 나중에 또 바꿀 수 있으니까 바다하자고 방어를 간파에 해당 대상을 향한 자신의 명중불림이 2점이고요 친구 적대적이지 않은 크리처에게 마법을 걸어 대상에 대한 매력판정이 2점을 얻는다 빛의 오라를 불어넣는다 빛의 오라를 불어넣는다 이걸 넣고 공격 쪽 말고 보호하는 쪽으로 해볼까? 이거 써보고 싶다 이걸로 해보고 치유 샤네의 크리처 치유 3명의 크리처를 대상으로 삼는다 페널티 야수를 매우케 자신을 공격하지 않도록 만든다 능력치 판정이 2점을 얻고 공격당하는 것을 방지한다 뭐야 더 높은 난이도 모드에서는 대상이 자신에게 마법을 부여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대 아니 기껏 치유를 해주는데 도와주는데 비난을 한다고? 니가 뭔데 나한테 마법을 걸어 뭐 이런건가? 니가 뭔데? 나한테 마법을 걸어 뭐 이런건가? 니가 뭔데? 증가 잠에 빠뜨린다 일단 치료 하나 하고 어 Wallah 우주 타이밍 이걸 넣자 이걸 넣고 이걸 빼고 음 이렇게 해볼까 시작악기 야 잠깐만 뭐 치는거 안나오네 아 소리 다 너무 좋은데? 야 잠깐만 주문은 시전할때 흘러나오는 음악에 영향을 미친데 아 다른 악기를 착용할 수 있는데 뭐부터 해볼까 뭐부터 해볼까 류트로 해보자 아 그러고 보니까 능력치 조절할 수 있더라 근데 이렇게까지는 만지고 싶지 않아서 이건 만지고 싶지 않아 어 난 이건 만지 만지고 싶지 않아 어 오케이 받으러 갑니다 됐다 와 악기 생겼어 악기 생겼어 레벨 상승 오 이게 뭐야 뭐가 생겼는데 이게 뭐야 해결사 뭐야 숙련 보너스의 수치의 절반을 더한다고? 휴식의 노래 휴식의 노래 기교를 부려 마음을 달랩니다 자신과 아구는 마치 짧은 휴식을 취한 듯 활력을 되찾습니다 오 이런것도 있어? 괜찮네 주문 교체하기 아 아 하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치유 치유 있지 않나? 아 제거되는 거구나 이건 내가 이건 내가 어 동물언어 됐다 동물언어로 가자 전승학파 전승학파 이거 또 뭐야 재치를 발휘해 크리처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죽들게 한대 솔직히 이게 제일 나쁜 직업 아니야 막 앞에서 막 악기언주하면서 싸우라 동료들이여 이러다가 앞에서 엥 막 우리 못잡지 못잡지 막 이런거잖아 막 적집한테 엥 우리 잡아봐라 니네들 그런 실력으로 우리한테 어 어 싸울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 어림도 없지 막 이러면서 도발하고 막 뒤에서 악기나 치면서 막 지금 이거만 봐도 딱 그거야 어 아까 봤던거랑 좀 비슷한거 많네 직업상 겹치는게 좀 많구나 아군에게 마법 보여 금속가열 얘도 그래도 공격하는 마법 하나 정도 있는게 좋지 않을까 어 질병이나 상태 하나를 제거 어 이것도 괜찮은데 어 평범한 자물쇠로 잠긴 문을 연다 자물쇠로 문을 연다 괜찮은거 같은데 단광구름도 솔직히 이것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거 같은데 이거 일단 갖고 있다가 어 그거 하자 오 뭐야 전승학파 아름다움과 진리를 추구하며 학술서적부터 농민들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지식을 수집하고 재능을 활용해 청중과 적을 모두 매료시킨다 이거 날카로운 독설 이거 전투 격려 과거의 대륙을 돌아다니며 과거의 영웅을 기억하고 미래의 영웅에게 영감을 불어넣으며 강자들의 업적을 목격하고 이야기를 전한다 여기는 연주하는거고 오 뭐야 이건 백이번성 백이근적 원거리 뭐야 이거 범의 대학 고도로 훈련되고 숙련된 전사인 당시는 말과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전투와 오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이게 뭐지 얘는 이렇게도 갈 수가 있네 가드 대학교가 따로 있을 정도라고 시미터스인데 무기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평갑의 방패 음 전승 아니면 용맹인데 전승이 약간 에이 이거 하죠 이거 용맹은 우리 팀 힘내라 이렇게 저기 연주하는건데 얘는 진짜 나가서 싸우는거고 긴 휴식 전까지 악플로 하자고 오케이 주위를 분산시키고 주눅들게 만들자 독설가 간다 독설가 하윤 간다 독설가로 갑시다 무기는 바뀌지 않네 무기는 바뀌지 않네 자 그리고 휴식을 휴식을 취하자 긴 휴식 어 어 해도 되겠지? 물자가 충분하다곤 하는데 자원을 복구하기 위해라는데 자원이 충분하다는데 근데 얘가 너무 피곤해하는걸? 뭐지? 뭐지? 너 왜 피곤해했어? 안녕 일단 저장하고 그러면 한번 자볼게 이런 작은걸 쓰는게 유리한건가 하나 쓰는게 나은거 이런게 낫겠지? 자자 뭐야 어? 너였어? 뭐야 어? 어쩐지 생긴거 뱀파이어 같더라니 그런거 같더라니 동물 먹어 동물 누군가를 죽인지 얼마나 지났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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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동료까지 미쳤나봐 그래서 이렇게 막 쉬고있어 막 힘들어서 막 그랬네 어쩐지 낮에 돌아다는데 그렇게 피곤해하더니 어 진실을 찾아 그의 내면에 짐투한다 저장 한번 하고 저장 한번 하고 내면에 짐투해보자 난이도 쉽네 설마 2가 안나오겠어 그치? 설마 안나오겠네 어? 뭐가 안나오지 쥐를 먹는다고? 쥐를 먹는다고? 왜 뱀파이어라고 말 안 했어? 느낌이 딱 있었는데 어쩐지 스윗하게 대해주더라 날 먹잇감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 어쩐지 밤에 그렇게 계속 지켜준다고 하더니 밤에 혼자 사냥 나가려고 그랬던 거구나 꺼져 널 다시 보게 된다면 죽여버릴 거야 안돼 우리 팀에서 제일 쎄단 말이야 우리 팀에서 제일 쎄요 지금 종족을 바꾸지 않는 이상 3번 하고 용병을 뽑자고? 아니 우리 팀에서 제일 쎈데? 근데 나는 근데 얘를 만약에 퇴출을 시키면 아이템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 널 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야영지에 두고 I need you alive You need me strong Please Only a taste I swear I'll be well You'll be fine And everything can go back to normal 감히 내 필 일단 피 한 번 주고 피를 살짝 주고 넌 앞으로 나랑 같이 여행 안 할 거야 난 다시는 널 데리고 다니지 않겠어 용병 부를 거야 죽이기 말 봐 편한 자세로 하자 내 몸 목소리 목소리가 느끼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이 자식 꺼져 그만해 그만 먹어 나 죽는다고 야 나 죽는다고 그만 먹어 절제할 줄 아나보네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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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다 내 마음이 마지막으로 깨끗해졌어 내가 강한 내가 행복한 내가 경계를 풀었다 네가 전투에서 활약하는 걸 기대할게 그리고 다신 안 데리고 다녔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나중에 쓸모있을 수 있어 나중에 쓸모있을 수도 있어 입을 좀 닦았으면 좋겠는가 멀티클래시 이 고급 기능을 사용하면 더 높은 레벨의 클래스 기능을 희생하고도 강력한 클래스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와 이게 뭐야? 으아 나 출혈 출혈 빈혈 왔어 빈혈 미쳤어 얼마나 쳐빠랐길래 지금 빈혈이 와 이 뭐야 이거 행복함 행복하대 핏바라서 행복하대 어 구루 폐제 어 됐나? 구루 폐제하면은 얘 여기 있는 거죠 나중에 나갈 때 어 우리 강아지 스크래치 스크래치 쓰다듬어 주자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 자식 너 말 뭐하고 싶어 목이 아파 죽을 것 같아 내 기분은 어떨 것 같은데 이 자식은 그건가 보다 진정한 뱀파이어는 아닌가 보다 뭐야 귀족이 아닌데 뱀파이어 정도면 귀족 뱀파이어한테 물려야 좀 명예로운 거 아닌가 좀 빈정상하는데 그러게 햇빛 안에 햇빛 안에 서있는 이유가 그건 같다 음? 벌레가 지금 얘를 살리고 있는 건가 그러면? 벌레가 지금 얘를 살리고 있는 건가 그러면? 벌레가 지금 얘를 살리고 있는 건가? 그니까 기생충때문에 그런게 아닐까? 그니까 기생충때문에 그런게 아닐까? 여기 경계한다 난 그를 믿어 우린 해치지 않을 거야 기다려 넌 집 지키는 개가 될 거야 혹시 모를 뱀파이어를 위해 남겨둔다 혹시 모를 뱀파이어를 위해 남겨둔다 넌 다신 안 데려갈 거야 용병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릭을 추천한다고요? 고용인을 모집하겠습니다 파티가 찼다고 얘 어떻게 쳐내 그냥 완전 쫓아내야 돼? 뭐야 얘 완전히 쫓아내야 돼? 아니면 지금 자리가 다 찼다는 거야? 최소한 인원들이야 이게? 가만있어봐 빈털털이로 만들고 쫓아내야 되는데 4명이 한 갠데요 이 캠프 안에서 불러오는 것도 4명이 한 갠인가봐 그룹을 해제했는데도 왜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 완전히 쫓아내야 돼? 뭔가 얘는 쓸만한데 뭘 쫓아내지 얘는 왠지 스토리에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얘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일단 데리고 다닌 다음에 일단 데리고 다니다가 진짜 영 쓸모없어지면은 파티원의 직업을 바꾸라고? 파티원의 직업을 바꾸면 누굴 바꿔? 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얘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없던데 쫓아낸나? 다른 분들 방송 보면 얘가 없어 얘를 데리고 다니는 애를 못 봤어요 은근히 이 친구가 귀하더라고 이 도적을 도적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면 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초반부터 나온 애라서 일단 데리고 가 가자 싸우지 마 이것들아 지나가다 동물 쳐먹으라고 동물 던져주고 해야지 뭐 어떡해 야 아 그렇지 문열 언제 없어지지? 성공 양동이 밧줄을 잡고 아래로 내려간다 옥물 속으로 동전을 던져본다 일단 내려가볼까? 조심해 어 거미 있나 보다 여기 아 여기 거미구리인가? 여기 거미 아 나 거미 진짜 싫은데 어 아이고 걸려버렸네 아 거미 진짜 싫은데 즐거움을 선사하는 노래를 한대 이게 뭔데 아니 갑옷을 바꿔야 되는구나 잠깐만 아 맞다 갑옷이 오 속옷이 너무 야한 거 아니야? 나 지금 갖고 있는 옷이 없을 건데 이 정도면 되나? 일단 이거라도 입자 얘 옷인데 안 팔길 잘했네 이거라도 입자 옷이 너무 야해요 편갑은 누가 입을 수 있지? 편갑은 누가 입을 수 있지? 얘는 못 입나? 근데 주문이 없네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넌 일단 뭐야 벌써 턴이 종료가 되어버렸지? 연주해 뒤로 빠져서 연주하자 어 이쁘네 엄마는 이쁘네 설걸 이런 식이 이쁘다 복종하지 말고 연주나 해 바드댄스 연주 즐거움을 선사한다 경쾌한 전투 노래를 연주하여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즐거움을 선사한다 매혹 더 파워 올드타임 배틀 더 파워 어디까지 가야되나? 연주하는거 봐 진짜 쓸모없어 진짜 쓸모없어 오 미친 뭐야 거미말고도 있네 오마이갓 아 단체로 진짜 쓸모없다 도대체 이 암습 공격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거야 공격을 쓸 수가 없어 80일 49일 와 빗나감 뜬거 봐 너 너를 숨길 아냐 아냐 어 숨기에 성공했다고? 야 잠깐만 정말 숨어진거 맞는지 이동해볼까? 일단 빠져나왔다 뭐야 세마리였어? 두마리인줄 알았는데? 세마리였네 일단 빠져나왔다 일단 빠져나왔다 와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아아 아 뭐야 나 지금 뭘 잘못 눌렀나 넘어가버렸는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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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방 다 맞아라 세방 다 맞아라 세방 다 맞고 살짝 앞으로 이동 출혈 출혈 바로치기 오케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아 이제 쓸 수 있는거니? 어 공포에 빠트린다 거미한테도 공포가 들어가나? 어 동물의 언어? 조사 저항 아 독에 저항이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공포는 상관없는거지 둘중에 아무나? 옹포에 빠져라 뭐야 죽었네? 힐을 줘야겠다 아이고 진짜 쥐똥만큼 쥐똥만큼 오르네 자 댄스 바다 댄스 연주 안돼 공연중에 누가 아니 공연중에 누가 돌을 던져 아 진짜 매너가 똥이네 연주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저런짓을 춤과 범위 뒤로 빠져서 널 쏘자 내놨겠다 나도 옆에 있어라 안 돼 거미를 향해 세 발 다 써 다 맞아라 살짝 돌 뒤로 숨어 볼까 아 얘는 근데 원거리 공격이 아 빗나갔어 위투로 가볼까 바로 아래는 공격 못하겠지 단검의 구로 써볼까 아 지금 여기서 계속 쓰면 안 좋으려나 아 마법은 좀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 말고 이거를 여기 하나 만들어 뭐야 고양인데 이거 맞아 질주 공격한다 아 하필 안 돼 안 돼 도망쳐 도망쳐 아 그냥 관통타격 쓸 걸 그랬나 아 바드 죽어요 바드한테만 공격해 왜 시끄럽다는 거야 뭐야 왜 바드만 미워해 너 공격력 세니까 그냥 얘도 뭐 얼마 안 남았네 누구한테 쓰는 상관없겠다 하나 둘 아 얘는 이쪽으로는 안 가지려나 범위가 대상 어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조금 가까이 가서 너 하나 너 하나 널 두 방 하자 뭐야 둘 다 안 죽었어 아이씨 하나는 죽을 줄 알았더니 가서 한 대 치면 죽겠네 됐어 체력을 회복해 우리 피 회복해라 그래 이게 낫겠다 됐고 어 어휴 니가 죽게 생겼는데 어우 진짜 치유력 낮아가지고 이거 쓰나마나 이거 공격이라도 해봐라 빗나갔네 그렇다면 빗나가서 멀쭘 뻘쭘하니까 노래 한번 됐다 됐다 얘는 쓸모가 없는 이 고양이 이리 나와 이리 나와 올라갈 수 있구나 아 거미줄 거미줄 다 오지마 애들아 거미줄 다 내려와 빨리 거미줄에 걸려 다 내려와 거미줄 걸려서 안 돼 해골 오 반지 반지도 있네 배낭 귀여운 원툴이라니 고양이도 다 쓸모가 있습니다 난 여기 왜 들어왔지 중요한 건 난 여기 왜 들어왔지 그치 뜬금없이 우물 탐색해서 들어온 거잖아 또 뭐 좋은 거 있지 않겠어 들어온 김에 들어온 김에 들어온 김에 뭐 탐색이나 좀 해봐 원래 파밍이 중요한 게임이니까 이럴 때 파밍 해야지 그래 너무 너무 얘 뭐야 레벨 몇이야 오 우리 레벨 몇이니 우리 지금 레벨이 몇이냐 얘들아 레벨 3이야 야 이거 여기 나가자 그냥 나중에 오자 나중에 오자 안 되겠다 여기 너무 너무 강력해서 안 되겠다 우물은 나중에 오는 걸로 레벨 한 2레벨 더 올리고 오자 적어도 같은 레벨대를 맞춰야 싸울 수 있지 이건 안 되겠어 아이고 내가 피가 너무 없네 한번 써보자 그 다음에 우물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이게 뭐지 소드코스트에게 보내는 경 불가능한 실종 전단지 아기들 실종 됐나 보다 아기들 실종 됐나보다 아 아기들 아기들 얘네들이 잡아먹었나 보다 난 니 밥이 아냐 절대자의 표식 절대자의 표식 그보다 한 수위지 난 절대자에게 선택받은 신봉자 중 한명이야 이 정도면 쉽지 날 무시하지 말라고 너네들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 월등한 사람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지니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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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atta presum Don't lie 아유 아 멍청한 거 같아 어허 싸우자는 거야? 오우 거를 몇 번 본 적 있지 말이 되게 많네 답은 이건가봐 나를 위해 싸워라 돈 줄 사람 없어졌잖아 오우 기만 천골드를 주지 네가 싸워주고 나서 말이야 대가는 죽은자들의 고기로 지불하지 네 배를 채울 수 있잖아 그치? 죽은자들은 내가 필요가 없으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 뭐 20인데? 야 이거 어떡하지? 아 20인데? 잠깐만 7 최소 13 13 제발 태라 다른 녀석을 하기에는 리트를 어디서부터 저장해놨지? 아니야 고향감을 쓰자 될 거야 이것마저 안되면 다시 돌아가자 되라 밴파이어 새끼 밴파이어 새끼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쳐낼까? 없애? 아 이래서 밴파이언들은 믿으면 안된다니까 언제 배신 때릴지 몰라 조사씨 어디냐 이게 나가는 길냐 물품을 다 옮기고 나서 쳐낼까? 아 제가 여기서 저장했거든요 클레릭 클레릭 클레릭은 근데 클레릭도 그거 아닌가? 마법스타 아니에요? 진짜 다 원거리 계열 아니야? 근거리 친구들 한명 없어도 되나? 근데 이런 턴제 게임은 근거리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아 이쪽이 아닌데? 저 친구를 내 부하로 만들고 말겠어 저 친구를 내 부하로 만들고 말겠어 이정도는 성공하겠지 그치 이정도는 쉽구요 자 다음 말을 참 조리있게 하는구만 낙인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나를 위해 싸워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장 좀 오케이 가자 이젠 되겠지? 쟨 뒤의 모습이 보고 싶다고 저 자식을 내 수화로 만들거야 마지막 시도 만약에 이 집 이것까지 안되면 그냥 포기합시다 이것까지 안되면 포기합시다 어차피 몸빨 게임이라 그냥 맡겨야지 뭐 여러 번 시도하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시도 다시 진짜 나와라 나와라 젠장 생각이 바뀌어서 제안은 취소다 얘네들이랑 싸우겠는데 오그를 몇 번 본 적 있지 음식이 제가 실패했어 아 저기 뭐가 있어? 볼까? 뭐가 있다고? 이리로 나와봐. 뭐가 있다네. 마키 테렌스와 마크스 테렌스 아! 조졌네. 해라잇! 음... 이동력이 부족해? 심지어? 아, 이게 제일 센데. 아, 안 싸우고 싶었는데. 아, 우리 피도 없는 상탠데, 이거. 휴식도 안 취해가지고. 죽으면 뭐 다시 하면 되지만. 미쳤네. 잠깐만. 미쳤네. 잠깐만. 아, 몸빵 아니란 말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잘못 눌러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안 돼. 한 번 더 해봐. 햄스트링샷. 한 번 더 공격해봐. 아, 쟨 마법 쓰는 애야? 음... 이것도 안 써져? 그러면... 최악의 일격. 반통타격. 해당 위치에 도달할 수 없다고? 아, 쟨 자. 이거 얘가 막고 있어서 앞을 못 나가는 거잖아. 심지어. 도전. 공격력이 너무 쎄. 어? 아, 씨. 이동할 생각 없었는데. 햄스트링샷. 이건 그냥 일반 공격하면 될 것 같아. 세긴 세. 아! 아! 어? 붙어졌네? 아, 뒤로 가야 되는데. 앞을 이렇게 막고 있으면 어떻게 가니? 아, 아니 진짜. 야, 이거. 전멸하게 생겼어. 어떡하냐? 아니, 뒤로 가고 싶어도 애들이 다. 다 막고 있어서. 아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격을 해야되는 거냐. 아, 뭐야. 실패? 불구녕. 일단 다 써. 얘도 죽겠는데. 피리인데? 진짜 미쳤네. 어... 어... 갑옷은 다 입고 있는데. 체력. 체력. 합체력 24도 안 돼. 천둥파. 누... 은... 음... 세게 다 맞아라. 죽으면 다시 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도망쳐. 죽었어. 아 죽었어 이게 뭐야 차라리 다 죽는게 이득이겠다 진짜 차라리 다 죽는게 이득이겠어 다 써버렸네 빗나감 그 와중에 빗나감 소름돋네 안돼 죽지마 너 때리자 방패 들고 있으니까 잘 싸우네 얘도 화살 좀 바꿔줘야겠다 너 혼자서 물이 물이 됐어 안돼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더 멀리 도망쳐 최대한 끝으로 도망쳐 와 미친놈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저 상태로 돌아온건 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주사위를 다시 돌리고 싶었던게 아닙니다 이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저는 아까 그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죽어버려가지고 아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다시 와가지고 다시 돌리게 되버렸네 이만 제발 제발 되라고 아이고 죽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되버렸어 아 참 의도치 않았습니다 너 내 동료가 되라 오 필요할 때 사용하라 지켜야 할 누군가가 있으면 쓰면 안되겠다 보스전 같은거 할 때 쓰면 되겠다 아 이거 진짜 이건 제가 좀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어리석음과 타락 이 전단지는 확실히 오래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굵은 글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극 관람하라고? 어리석음과 몰라? 아 잘못 눌렀어 엠파이어 꼭 내가 쫓아낸다 너 금이 간 지지대 이거 발견해도 뭐 굳이 그거 안해도 되겠구나 아까 봤던거랑 다른건가? 기만의 여인 레이라 수많은 가면을 쓴 여신 그녀 이름을 기원하라 인식을 비하라 그녀가 너의 거짓말과 비밀 인물을 숨겨줄 것이니 즐거움을 위해서는 리라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영혼이 담긴 춤으로 그녀를 경배하라 페스탄에서 그녀의 존재를 찾으라 게으름 비우지 마라 너의 고통은 곧 로비아타의 즐거움이니 너의 흉터는 곧 복물이다 채찍이든 양초든 채찍질이든 회초리질이든 너의 헌신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어이구 이건 진짜 나중에 필요할 것 같다 책이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다 주워야 되는 거 맞아? 책이 너무 많은데? 한 양치기 아들이 치온타를 강변해서 아버지 가축을 돌보고 있었다 양치기? 양치기? 음... 이건 왠지 양치기 내용만 기억하면 될 듯 이끼로 뒤덮인 상자 잠겼어! 잠깐만 이거 뭐 스킬 아... 안갖고 왔나? 아... 아까 잠겨있는 거 푼다 이거 아... 이럴 때 안가줘 아... 이런 거 이런 거를 열어야 되는데 이거 부시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에 충분한 피해를 입혀야 된다고 아... 나 지금 활 데리고 있구나 너가 한 번 때려볼래? 안되네 아... 닫고 누르게 되네 너 뭐 열 수 있겠냐? 어? 트위치가 아프다고? 저런... 아... 아... 여기... 보블린이 엄청 많네 아... 노웅 구출 뭐야 아... 이거 또 싸우러 가야되네? 기다려봐 우리 너무 빨라 오... 이거 또 한 번 빨라 노웅 구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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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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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나쁜 놈이네 대체 무슨 짓이야? 나쁜 애 실물을 다시 하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거고 인정하지? 확실히 재밌어 보이긴 하는군 잠깐 같이 구경해도 될까? 음 음 싸워야겠다 구경해볼까? 역시 성격 더러운 놈이 어 역시 있구만 오 돈을 내라고? 아 이거 잠깐만 캐릭터 캐릭터 바꿔봐 어 대화 대화가 나가지네 아예? 뭐야 여기서 바꾸기 있길래 물러봤는데 아 어떡하지? 대화가 그냥 아예 끊겨버렸는데 아 얘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 아 아 그러네 아 얘랑 얘 가지고 대화하면 안 되는데 아 난 바로 싸움 걸리는 줄 알고 얘로 바꾼 건데 얘는 대화가 안 통하는 녀석인데 아 큰일 났네 일단은 생각을 읽자 아 이정도면 됐다 에이 나오지 이정도면 어 아까 싸운다 싸웠라 너무 많아 아 레벨이 낮지만 너무 많아 애들이 너무 많아요 버프부터 주자 어 공포 잠깐만요 저항이 없어? 오케이 그럼 공포 얘네들은 공포에 내성이 없구나 음산한 속사심 누가 제일 레벨이 높니? 너 어 뭐야 뭐야 어 여러분이 가진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원한대 이거 뭐야 강탈이잖아 강탈 이거 그냥 강탈하는 거잖아 음 이야기해봐 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보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뭐야 오케이 뭐야 오케이 그럼 내 마음 받기 이전에 도망가라 살려줄게 썩 꺼져 다 꺼져 이 자식들 노음을 살려줘야 되는데 얘는 어떡해 얘는 어떻게 살려주지 약간 뭐 스위치 스위치 같은 거 있나 아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안 돼 잘못 눌렀어 뭐야 구출한 거니 죽은 거 아니지 아 뭐야 지금 노음이 살해당했대 죽였어 어떡해 나 어떡해 잘못 눌러서 아니 잘못 눌렀어 이거 버튼이 두 갠데 어 어떡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괜찮을까 다 팔아야지 아니 여기 해제 레버를 눌러가지고 더 빨리 돌아갔어 그랬더니 애가 날라가 버렸어 여기 이 사이를 요 사이를 눌렀는데 이걸 눌러야 되는데 글씨를 눌렀어 망했네 진짜 망했네 난 탕탕이다 진짜 어쩔 수 없는 결과지 뭐 여긴 뭐지 너무 많아 돈은 꽤 많은데 얻을 수 있는 건 다 챙겨 여긴 뭐 없어 오케이 썩은다 여기 이따가 한번 봐야되겠네요 음 특별한 건 없지 미안해요 노음씨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살려주려고 일부러 고블린들도 쫓아 냈는데 죽여버려가지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문 이렇게 돼버렸네 뭔 소리야 셀루나이트 목걸이 아까 보니까 목걸이 얻었었는데 너 껴 똑같은 건 또 얻었었는데 어딨지 반지 안 끼 사람 반지 끼시고 문제 로켓 비슷한 거 얻었는데 어딨지 아이템 정리 좀 누르면 한 번에 정리되고 이런 거 없습니까 아 혐의네 돈은 한 번에 보관합시다 저기요 이건 아무도 못 입는 건가 한 명씩 열면 정리하는 게 있다고요 아 같이 같이 순서 너도 순서 정리 너도 가치로 가 보자 됐고 아니네 그거 안 얻어졌나 본데 저 자고 있는 녀석 싸우려나 하이클리프 일지 오 대박 대박 햇불 죽고 자고 있는 아 죽은 거구나 아까 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죽였던 애들이구나 상자 상자 상자를 보지 않겠니 자는 소리 한 번 써보고 싶은데 이거 얘 한 번도 안 써봤거든 안 써봤거든 장비로 인해 불리함 얘가 제일 센 것 같아 자고 있을 때 때리는 게 낫겠지 좋았어 공격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아 좀 더 가까이 붙어서 할걸 오케이 경험치고 뭐야 뭐야 다 챙겨 다 챙겨 4분 안 주워지네 형사진 설명서 완전 지쳤어 안의 뭐가 있는데 안의 뭐가 있는데 이거 들어가야 되나 안의 뭐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맵을 뚫는 게 기본적인 목표라서 물론 레벨도 올려야 되니까 싸워야 돼 이거 야 포기하 이거 피하지마 싸움을 먼저 거는데 피하지마 어 뭐야 어 미안해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둘 만의 좋은 시간을 어머 아휴 아휴 둘 만의 좋은 시간을 방해해서 화가 났네 어떡하냐 이거 미안하다 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4레벨짜리가 얘네들은 저항은 없고 얘는 공포에 빠뜨리고 뒤로 빠져 봐도 뒤로 빠져 네가 들어가서 뺄는데 아 이거 좀 미안한데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난 강해져야 하거든 아 뭐야 거리가 너무 멀었어 아이씨 젠장 망했네 어차피 공포 걸려서 못 움직여 야 이거 카메라가 아휴 정말 악대를 했는데도 나 너무 나쁜 사람 됐어 어떡하냐 너무 나쁜 사람 돼버렸어 나쁜 사람 돼버렸어 너무 나쁜 사람 돼버렸어 불꽃을 얻었다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건 어차피 그냥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연주 한번 바드댄스 바드댄스 아 거리가 안다? 아 아 이거 거리가 안 돼? 이동하고 나선 되겠지 이동하고 됐고 얘는 이게 제일 센 것 같아 봐봐 공포 이제 풀릴 텐데 오 나이스 됐다 아 경험치 많이 오르네 부디 천국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길래 전 그저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길래 전 그저 이게 뭐 싸우자는 소린가 싶었지 좋네 어 뭐 많이 들어있네 오 아 좀 움직이면서 해야 된다고요 아 좀 진짜 미안하네 아 좀 미안하네 너무 나쁜 사람 돼가지고 아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을 따로 만들까 책을 책은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나 책은 캠프로 보내기가 되나 안 돼 아 되네 뭘 팔아야 되고 팔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걸 모르니까 무기가 점점 무거워지네 욕망은 네가 가져가라 물건 팔러 가야겠다 뭐 아직은 뭐 하던데 단열만 하네 어디서 여기 저장 아님 뭐 어 뭐야 뭐야. 누구세요? 마이 마이, what manner of place is this? A path to redemption? Or a road to damnation? Hard to say, for your journey is just beginning. What would suit the occasion? Hmm. Mew machine인가? The mouse smile rightly. It out foxed the cat. Then down came the claw. And that? Love. What's that? They do know how to write them in Cormier. For me? Well met. I am Raphael. Very much at your service. 잠깐만. 그래, 일단 인사 통성명은 해야지. Charmed, I'm sure. In more ways than one. We should have a chat, you and I. But not here. This quaint little scene is decidedly to middle of nowhere for my tastes. Um? Come. Where? Where? 안 돼! 나 지도 뚫고 있었단 말이야, 안 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사랑을 나누는 사람까지 죽여가며 왔는데 이게 무슨... 여기가 어디야? 이거 뭐야? 여긴 어디야? 일단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줄래? 뭐야? 날 죽이려는 거야? 당신의 장난질에 슬슬 지치려 하는데 어 뭐야? 뭐야, 악마잖아? 뱀파이어가서 물어! 이럴 때 쓰려고 널 지금 우리 팀에 넣어둔 거야 물어! 파포 물어 뜯어!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일단 이야기를 더 해보자 어떻게 알지? 어? 어떻게 알지? 뭐 고치는 법을 알고 있다고? 악마랑 거래를 하면 안 돼 고치는 방법은 알고 있나봐 아 쟤랑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거래를 하겠다고? 제 정신이 아니군 뭐지? 그럼 너의 문을 내 방에 도와줄게 흠 정말 웃음 내장이 녹아내린다 이상한 녀석 이상한 녀석 뭐야 이쪽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네 저 녀석을 나중에 다시 또 보게 될 거라는 거잖아 음 건너갈 길이 없어 도대체 제블루어 씨는 날 어디서 만나려고 지금 저기가 계시는 거야 마을에 있지 난 어디까지 난 어디까지 이동시키려고 빛투성이 목걸이 빛투성이 목걸이 과쿠스 일지 주목할 장소 엘프속 여관 블러싱머메이드 문 헤이븐 페어 언더다크 울브렌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울브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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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은 점점 많아지네 아니 어 뭐야 다리를 건너야 할 때 오면 건너야죠 원래 맞다이 해야지 원래 맞다이 해야지 하른뱀 파이어가 맞나 보다 그거 맞아 우리는 그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것입니다 싸워야지 누군가의 큰 그림인가? 누군가의 큰 그림일수도 있었어 저쪽에 무슨 성이 있네? 나이스 여기에 상자가 숨어있네 예 좋아요 쭉 돌아보자고 여긴 어디지? 고블린 수경지 2레벨짜리 아까 걔네들이 뭐 아까 여기 가도 된다 했으니까 그치 보자 고용된 공... 뭐야 너의 지도자가 나를 불렀다 세게 나갈까? 3,4 1,2,4,4 오케이 이게 좀 더 20짜리일 것 같지만 강하게 간다 15? 오케이 너의 지도자가 날 불렀다 그래서 왔다 12,4 12,14 비만 전문 뭐야 이거 숙련도 많이 오르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겠네 그치 싸우자는 건가? 똥이다 똥 똥 상판뛰기 이걸 살짝 바르는 건 충분한다고? 얼굴에 던진다? 똥이나 먹어라 이러고 던지는 거야? 어우 차가 얼굴에 바르고 싶진 않은데 날 놀리는 것 같아 싸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바로 싸우는데 지금 잡으러 왔으니까 아니 잡으러 왔다기보다는 데리러 온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얌전하게 가자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놀림을 받아도 일단 해봐 어쩔 수 없다 매교 문제로 왔단 말이지 역시 으 어쩔 수 없어 일단 가자 싸우는 걸 즐기는 타입이구만 너랑 대화를 더 하고 싶지 않아 꺼져 이 자식들 어디에 있다고? 호블린 수경지 아 저 안으로 들어가야되네 여기는 수경지라서 싸우면 오히려 불리하기때문에 어 뭐야 뭐야 왜이래 헉 뭐야 누구야 어 그런가봐 절대장갑 어 그런가봐 절대장갑 3명인데 뭐지 잘생긴 남성 어 무기수색을 도우라고? 고블린들은 무기수색을 도우라? 고블린들은 무기수색을 도우라? 고블린들은 무기수색을 도우라? 어 어 어 저게 뭐야 저게 뭘까 착한 사람들일까 나쁜 사람들일까 조사 뭔가 안에서 꿈틀댄다고? 뭔가 안에서 꿈틀댄다고? 고블린들 그들의 무기수색을 도우라? 그들의 무기수색을 도우라? 아 범한거지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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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 상인 상인이 있다 이렇게 상인이 있다 여기서 싸웠으면 아마 계속 싸웠을거야 갖고 있는 물건을 좀 보자고 대검 파이크 우와 이게 뭐야 난 아니야? 장공 아 내 지금 중을 쓸 때가 아니구나 본봉 스태프 써야되는거 아니야? 마법 쓰려고 스태프 든거 아닌가? 뾰족한 망치 아 뾰족한 망치 일단 필요없는건 팔겠습니다 돈 꽤 많으시네 아저씨 나 칼로 좀 바꿔야되나 칼로 좀 바꿔야되나 방금 팔고 냄비 뚜껑 같은거 팔고 접시도 팔고 병 팔고 이런 보석은 주는게 좋겠지? 아 아 되게 시끄럽네 주변사람들 되게 시끄럽네 조용히 좀 하면 안되나? 조용히 해 샤넬 샤넬을 줘야되나? 샤넬을 줘야되나? 샤넬 일단 내비두고 샤넬 이거 팔고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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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은데? 이거 신발 바꿔줄까? 안녕 이거 신발 바꿔주자 지금 신을 수 없나? 이걸 신고 허름한 신발 팔아버려 장궁과 단궁은 숙련을 없습니다 아 나 저 뱀파이어 아 저 뱀파이어 없어야 되는데 아 자꾸 이런 무기가 눈에 들어오네 작용자가 특정한 표면 위에서 피해를 주는 주문을 시전하면 바꿨어요 맞아요 밭으로 바꿨어요 하이크 이게 훨씬 좋은 거네 얘도 무기를 좀 바꿔줘야 할 것 같긴 하거든 어떻게 할까 이거 얘한테 써도 되는 건가? 돈은 꽤 있으니까 이거 어차피 싸서 이거 바꿔주고 야 무기 너무 형편없는데 이거 맞아? 이거 잠깐만 아니 얜 이거 솔직히 근거리로 휘두를 일은 많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근거리로 휘둘러야 피해가 이만큼 증가한다는 거잖아 아 보정치로 굳는다고? 얘 이거 드는 게 맞나? 일단 들어볼까? 스태프 팔지 말고 난 기와이면 얘가 화를 썼으면 좋겠는데 뭔가 스태프 같은 건 안 나온다 오개 점프거리 증가 내성 굴림 및 판정 아 그래요? 일단 뭘 사야 될지는 딱히 모르겠어서 너 검이 얼마야? 41? 너 검 좀 사주자 얘는 검이 필요해 양손검이네? 양손검 자 얼마야 이거 인심 썼다 넌 이거 쓰자 오 이 검 왜 이렇게 커? 아니 검 왜 이렇게 크니? 오 진짜 크다 아니 대검인데 대검인 건 알겠는데 엄청 크네 네 숙련도 해금 돼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아우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조용히 해 조용히 조용히 해 조용히 예왜 이래 아 나 왔다 압법의 유무를 소비해야 한다고 어? 왜요? 왜 꼭 안져도 돼? 얘 왜? 얘 지금 아파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효과가 뭐야? 좋으면 주면은 이 친구가 좀 괜찮아지나? 근데 뭔가 한번 줘보자 궁금해 마법의 유무를 주세요 아 아 이런걸 그냥 하나 주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주기적으로 이런 아이템을 줘야 되는 거네요 이거 숙련도 있는 애가 아무도 없는데 이거 줄까? 솔직히 아까 발견하긴 했는데 숙련 되지 않음이 다 떠가지고 누굴 줄지 몰라서 음 음 이거 이거 뭐 주자 그냥 그래도 쟤 소신있게 잘 싸우고 있으니까 주는 거야 알겠지? 얼굴에 얼굴에 똥칠한 채로 쳐다보고 있지만 Think like me Fist like me 제 Diese 이상 다 crisis 27 10 숙 so 19 절대로 18 22 I 워 키 잭 기분이 나아져서 다행입니다 당신의 감사는 제가 잃은 것을 보상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상할 건가요 내놔 이거잖아 이 아이템 먹었으니까 내놔 시끄러워 고블린 시끄러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밝혀진다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싸우세요 다음에 제대로 안 싸우면 안 줄 거야 문지기들이 되게 시끄럽네 다 가지고 있구나 저 지금 뭐지 기타 같은 거 메고 있어요 너희 대장을 아련하러 왔다 너희 대장을 만나러 왔어 얍 어 됐다 어 다행이다 실패 아니거든요 내가 절대자의 총애를 받고 있어 아까 누구랬지 대화기록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공격하기 아 이렇게 있네 아까 라즈그리 라그즐린이라 그러지 않았어 어 어 라그즐린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아까 정신 교감 중이라고 어렵네 아 레벨 올리기 어렵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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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되지 아 이 안에서 찾아야되는 거야 부산 아 아 그 뭐.. 방에서 뭘 하고 있다고 그러네.. 영상 중이라 그랬는데.. 죽음 마인드 플레이어.. 여기있다.. 왈 시키려는 건가? 뭐야 저 사람이 머리를 있어? 어? 갑주를 걸친 엘프에게 절하고 있었대요 어? 쟤도 있나보다 왜 무기 찾는 거 도와주랬잖아 어? 죽은 오징어.. 그래 죽은 오징어는 낫지 이야기가 되나? 시체를 조사한다 시체를 조사한다 수장은 아닌가 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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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죽음을 죽였다. 그리고 그 죽음을 죽였다. 우리는 누군가가 죽였다. 그리고 누군가가 죽였다. 그렇다고 생각하자. 당신이 슬픈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 당신이 자신의 아티팩, 당신의 아티팩. 결국, 당신의 아티팩을 두려워한다. 아티팩이. 아티팩이 당신의 아티팩이. 당신의 아티팩이. 당신의 아티팩은 당신의 아티팩이. 오...잠깐만 이러면은... 마인드 플레이어가 당신을 알아보기 전에 떠난다. 일단 의식을 계속 해. 왜냐하면은...아 잠깐만. 내가 질문할 테니 넘겨. 오케이. 내가 질문할게. 내가 질문할게 페이룬에서 뭘 하고 있었지? 아, 이 질문 아니야? 그래, 어째서 기스가 함선을 쫓고 있었던거지 맞아 맞아 쫓아왔잖아 용타고 아, 이 질문은 이것밖에 안 돼? 절대자가 누구지? 아, 이 질문은 이것밖에 안 돼? 아, 이 질문은 이것밖에 안되 절대자가 누구지? 네? 오해야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 너 왜 날 의심하는 거야 우리 지금 정신으로 대화하고 있잖아 텔레파시가 통하잖니 우리 지금 텔레파시 통하고 있잖아 갑자기 말 바꾸네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돼 있어요 내가 알고 싶으면 그게 아니거든 아 근데 무기 찾기 도와달라 했는데 아 민타라의 이름은 그녀는 그 폭발에 맞춰서 그 폭발에 맞춰서 너와 함께해 아 무기 찾는 걸 도와주라고 했는데 아 근데 무기 관련된 질문이 있었니? 뭘 어디서 어떻게 물어보라는 거야 근데 방금 그 유물에 떠있는 세 명이요 뭐 그들의 무기를 찾는 걸 도와줘라 그랬는데 얘가 무기를 찾고 있다 했잖아요 얘 도와주라고 했던 건데 아 이 친구들이 아니었어? 내가 지금 고블린을 만나러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얘네들을 도와주라는 거 아니었어? 아 그 말이 아닌가? 아 왜 아스타리움만 자꾸 올라가는 거야 열받네 아씨 아 나 저 자식 버려야 되는데 능력치는 왜 자꾸 왜 자꾸 능력치는 저 녀석만 올라가는 건지 이게 참 애매하네 일단 맵을 뚫어야 되니까 한번 돌아봐 쭉 돌아 열긴 열야되 잠겼네 일단 나가서 돌아가야 되겠다 오우 시끄러워 이쪽으로 가서 일로 나가서 아니야 아니야 이리로 가서 오 감시하는 거 신기하네 어떠한 물건도 만지지 않겠습니다 어 어떤 것도 만지지 않겠습니다 근데 빨간색 아니면 만져도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빨간색 아니면 엠파이어의 전주 왕선두루 말이야? 어어 왜 감시하는 거지? 어 팔로우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블린 시청자까지 이렇게 제가 만날지 몰랐는데 팔로우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블린 씨 제 방송을 또 재밌게 보고 계시나보네 고블린 씨가 이거 좀 닮지 않았어? 좀 닮았는데? 걔랑 그 트로이드랑 좀 닮았는데? 좀 닮았는데? 지금 어뢰 거짓말 어뢰 창설 창설 흥냄 창설 숙지 창설 코블리 avait 처음만 수명 아 네 그녀 여보 의 아... 어? 오? 찾았네! In the name of the dragon, you must hunt with me in her name. Oh, it's a great song. The absolute blessings may a tone for the impurities of your blood. Now, you must hunt with me in her name. 어 아까 그 그림자 중 한명이었어 일단 드루이드를 찾아야 되는데 사냥이라고 누가 목표지? 나 이거 먼저 물어봐야지 음.. 거의 싸움 땅으로 만들려는 지문이 꼭 있어요 사람이 탐내는구나 드루이드 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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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 돼 아.. 찾으러 가야돼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잠깐만 내 소매치기범 찾으려면 티플링들 살아있어야 되는데 아 내 물품 가지고 튀었던 놈 찾으려면 죽이면 안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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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를 티플링들에게 이끄는 것은 그들을 파멸시킬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와 이건 진짜 하나만 골라야되네 그치만 유물에 적힌 예언대로 따지면은 여기를 도와줘야 되는게 맞는데 하지만.. 아 강요한거라서 굳이 안따라도 되는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고블린이 좀 더 나쁜 쪽 아닌가? 고블린이 좀 더 나쁜 쪽 아닌가? 성격도 드럽고 외모로 평가하는게 아니라 날 놀렸잖아요 지금 어.. 어.. 일단 그 포로를 만나보겠어 어.. 일단 그 포로를 만나보겠어 일단 만나야겠어 얘기를 해야될거 아냐 얘기를 해야될거 아냐 데려오기로 약속했잖아 브루이드 집단한테 얘기하는거고 티플링도 도망가라고 티플링도 도망가라고 낯서 싸우던지 도망가던지 하라고 곧 있으면 도착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인가?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여기 있네 어..둘 중에 한쪽이 멸망이지 뭐 또 한쪽이 멀어졌어 그냥 세일링이 없을까 너는 안정. 정상에 으로 안가! 어디에 있는지 여쭤네 왜 쟤가 어디에 있는지 이 괴로운 놀이였! 넌, 제발! 스톱! 스톱! 잠깐 어..아.. 우리의 친구들이랑 같이 같이 봐 그럼 같이 와주시자 형님과 함께 우리의 친구가 슬쩍 빠지면 돼 슬쩍 빠지면 돼 슬쩍 빠지면 돼 슬쩍 빠지면 돼 물은 일입니다 가서 술이나 한잔하지 그래 나는 아 얘 잠깐만 너무 높은데 저장 한번 하고 얍 15 된다 아 대박이다 다행이다 이게 되네 나이스 개꿀 아주 좋아해요 이제 내가 공문하면 되니? 내가 공문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 되나? 진정해 널 여기 두고 떠나지 않아 일단 자무새를 먼저 해제해주세요 12? 12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혐! 아이고 한번만 다시 해볼게요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일단 풀어줘 먼저 부탁받은 쪽 해줘야지 말해줘요 한신이란 드루이드를 본적이 있니? 아 잠깐만 나이트 송도 있고 나이트 송도 있고 여기 왜 안뜨지? 뭐지? 나이트 송을 먼저 찾아야 뜨나? 뭐지? 여기 원래 할신 찾아라 뭐 있지 않았니? 난 그거 보고 여기 왔는데 혹시 내 어떤 선택으로 없어졌나? 어디갔지? 근데 아 여깄다 할신 구조 메인 퀘스트니까 해야되고 아 됐다 됐다 아 여기 있었네 아 위에 있었구나 아 위에 있었구나 몰라? 다시 묶어 다시 묶어 다시 묶어 난 당신이 알고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다시 잠궈 채워 뭐야 나이트 송 나이트 송 나이트 송 보물보다는 나이트 송 나이트 송 나이트 송 나이트 송 나이트 송 기다려 더 얘기해 정확히 모아놓는 사람이야 로루아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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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루아칸 로루아칸? 왜? 왜 여기에 잡혀 있었던거니? 이제 여기선 볼일이 없다 나가자 여기를 벗어나자 더 한소리 듣기 전에 저장 한번 하고 나가자 아, 레벨 올리기 드럽게 어렵네 어, 뭐야 이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어디일까 어, 아니요 이 안에서 찾아야되는건가? 표시는 여기있는데 표시로 따지면 뭐지? 아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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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둘 마리 얻었네 어디 내려가는 길이 있나? 여기 여기로 가는 건가 없다 여기에 뭐가 있나? 아닌가? 이쪽 길이 아닌가? 이쪽 길이 아닌가 본데? 이쪽 길이 아닌가 본데? 다시 일로 오렴 난 재능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까?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볼까? 의외로 건물 안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표시는 근데 바깥쪽.. 아.. 입구가 표시되는 게 아니라 장소가 표시되는 거니까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다시 가보자 쭉 가서 어? 저건가? 이 뒤에 있는 여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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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눈에 있는 거 같긴 한데? 말이나 좀 해볼까? 말이나 좀 해볼까? 말이나 좀 해볼까? 아.. 거미굴? 거미굴? 아.. 아 그러네 거미 있네 저 안에 바로 보여요 여기 이거 봐 거미 한 마리인가? 두 마리네? 아.. 동굴 입구 잠깐만 가까이는 못 갈 것 같은데 이쪽에 여기 맞나? 여기 맞나? 앱솔 루트 루킹 루킹 앱솔 루킹 앱솔 루킹 앱솔 루킹 앱솔 루킹 앱솔 루킹 앱솔 루킹 다시.. 다시 가야되나? 다시 돌아가볼까? 그 여자한테 아 여기는 아까 그 보문하던 곳이지? 아니.. 아 없네? 아 여기 앱솔 루킹 캐리스틱 앱솔 루킹 내려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딱 못하는거죠 저의 지도를 보여줘 내가 숲이 어딨는지 보여줄게 그냥 싸우게 만드는 게 낫겠네 어차피 풀어줬으니까 충분히 맞받아칠 수 있다고 했잖아 양쪽의 신인물을 스파이 스파이 들어가래 정면으로 맞서는 걸 선호해 그럴 수 없어 정면으로 맞을 수 없어 난 할 만큼 했어 싸우는 건 네 몫이야 빠지지 말자 그래 게이리를 되게 평화주의자고 정의로 온 사람인가봐 아 벤파이 마음에 들어 얍삽한 거 싫어하는 거 정면으로 맞을 수 없어 정면으로 맞을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면으로 맞을 수 없어 정면으로 맞을 수 없어 정면으로 맞을 수 없어 빨리 할신 찾아야 돼 뭐야 이게 내려가는 건가 왜 거기 있는 거야 너 폭군의 신이래 어허 머저리라고? 우리 집에 갇힌 건 내가 아닌데 넌데 넌 지금 갇혀있다는 걸 명심해 어허 말 함부로 해 그럼 그들은 왜 너에게 돈을 돌린 거지 절대자를 말하는 건가 절대자를 말하는 건가 아 반역이구나 반역자 너희 동중이 외부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마음에 안 되니? 이 자식은 뭐 뭐 없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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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이야 너네는 여기서 뭐하니? 내려가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긴 뭐지 아무것도 뭐 아무것도 없잖아 떨어뜨리자고? 굳이? 이 녀석들도 이 녀석도 혼잔데 굳이? 굳이 죽여? 뭐 여기는 완전 보물천국이네 이거 점점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올라가볼까 오 뭐야 뭐지 이 위로 뭐 할 수 있나 잠입 같은 거 하나 그냥 길을 찾아보죠 모르겠다 위에서 싸우는 거구나 팀이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만나고 가야 돼 보로나서 숲으로 돌아가는 게 나아 락픽 오팬 야 이것만 더 해도 충분하네 행복함 너 때문에 빈혈을 앓고 있는 나는 쓸데없는 쓸데없는 짓을 아이템을 써버렸네 왼쪽에도 충분히 나오는 공간이 있는데 여긴 왜 뚫은 거야 내가 아이템 소모 개쩐다 위치를 모르겠다 어떡하냐 일단 이쪽을 가봐야겠다 여길 기준으로 이쪽인가 이 문은 뭐지 여기 뭐하는 데지 그냥 감옥인가 물어볼까 여성분이였어? 당신 평범한 상인이 아니지? 어둠의 경로 쪽인가 어둠의 경로 쪽인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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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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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물건을 보여줘 그럼 비싼 무기 골드 웜닝 지팡이 잠깐만 이거 이거 게일 사주자 근데 496 좀 비싸긴 하네 이거 거래 아 이럴때 돈 쓰는거지 이야 간지 나네 세졌다 세졌다 바드가 메인이긴 한데 바드는 난 바드가 활 쓰길 바랬는데 이걸 사가지고 말이야 팔으면 오히려 손해보니까 이 사람 진작에 만났으면 바드 활 사주는 건데 목걸이 공격하거나 주문을 시장하면 상태가 일찍 종료 아 이건 뭐 이런거 사면은 다 게일한테 주고 그래야 되는구나 덧댄 옷 덧댄 옷 168 둔기 피해 감소 내 녀석 내 아이는 챙겨야 되지 않겠어 우리 착한 바드 비록 능력이 없어서 우리 팀원들 옆에서 매번 노래를 하지만 챙겨줘야지 화살은 지금께도 좋은거고 딴따라 원툴 맞긴 맞지 딴따라 원툴 맞지 기를 사라고? 확신을 시켜? 해치지 않겠다 아 잠깐만 설득과 기만 위협 설득 가자 20이 너무 높은데? 큰일났다 나 지금 누구로 되어있니? 아 이거 바꿔야 되는데 아 잠깐만 아니 17이 나오기 힘들 것 같아서 망했네 아니 이게 된다고?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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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갈 수 있니? 아 아 일은 다닐 수 있어도 문은 못 여는구나 조용히 가라는데? 웬만한 지역은 다 열었는데 이 뒤를 이 뒤엔 뭐지? 이 뒤엔 뭐지? 이 안쪽은 아닌가봐요? 이게 왜 자꾸 성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어이가 없는데요? 나가자 아 아 위치를 모르겠어 어딨는 거야 드루이드씨 어딨는 거냐구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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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눈치같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라고 돈 받는건가? 그러면 죽으니까 그 얘기에 몰입한다 오 저 표정 봐 내가 괜히 말 걸었는데? 죽으면 어떡해? 어떻게 구출하지? 아 가서 얘 데리고 가면 쫓아가야되는건가? 오! 달로 차내고 봐 쫓아가 안녕 아 이 안에 다시 들어가야돼? 오우야 오우 이거 계속 쫓아가면 되는거 아냐? 그러면 어디 갇혔는지 알 수 있잖아 자 같이 갑시다 어디에다 가둬버리는데요? 아 옆에서 노래라도 해줄걸 아끼라도 쳐줄걸 그랬네 아끼라도 쳐줄걸 그랬네 어디 어디 감옥으로 가는거야? 얘를 따라가면 감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까기 여기가 비둘기야? 다툼은 어디? 저의 방에 거쳐야 해 사람을 비둘기라고 저 녀석이 꽤 마음에 들어서 돈주고 살게 기만 한번 써줘야 되겠는데 오케이 저 녀석은 허약해서 여기 오래 있지 못할 거야 내가 데리고 가겠어 대화는 완벽해 이렇게 쉽게 피존이야 피존 피존 나오세요 피존 피존 틀어서 자유를 줄게 스토리 작성자 크레딧을 줄 때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이런걸 부탁을 하네 기회주의자 내 이름을 꼭 적어주길 바래 어허 구해줬는데 지금 그런 말을 내 이름을 사용을 안하겠다고 난 지금 난 지금 동료를 더 찾고 있지 않아 각자의 길을 가 난 너 필요 없어 아니 난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너의 볼을 원하는 걸 이 사람도 야영지 이 사람도 직업이 뭔데 이 사람 직업이 뭔데 이 사람 직업이 뭔데 나랑 같은 바드 계열인거잖아 일단 가 가서 거기 친구들이랑 친해지럼 난 이렇게 낙천적이고 시끄러운 사람 별로 안좋았던 나 이거 구출했는데 왜 야영지로 한번 돌아가야되나 보구나 할신 어딨냐고 할신 그래서 할신씨 할신 어딨냐고 할신 너한테 물어볼게 할신 어딨어 할신 지하실 수색 이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질문을 좀 제대로 했으면 뭘 알았을라나 적혀있는 걸로는 알아내기가 힘든데 밖에 있을수도 있어 외부 지하감옥일수도 있으니까 야영지 벗어나 보자 이 내부에 없을수도 있잖아 이쪽도 길이 있었거든 기념은 하루 자야되나 보다 이쪽 길은 뭐지 산길 여기가 산길이라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아니요 여긴 좀 난이도 높은 곳인가 보다 레벨이 안되나 보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보자 다시 돌아가 다시 봅시다 야영지와 캠프의 차이는 번역문제일수도 있어요 단순히 번역차이일수도 있잖아요 아 이리로 올라가자 어 뭐야 이거 무퉁무퉁한 팔이 올라가는 건가 어 위쪽에 길 있다 어 가봐요 여기에 오 개꿀 뭐야 아이템 완전 나이스 하잖아 다 잔다 다 잔다 오케이 낫 여기 다 자고 있는데 잠깐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냐 금이 간 뼈? 어 뭐야 잠깐만 부셔서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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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방법이 있나 자는 방법이 있나 응 얘네들이 알아서 가니까 기다려보자 찍으니까 가긴 가네 어딜 통해서 가는 거지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아 이쪽에 길이 있었어 지금 우리 팀 조합이 되게 안 좋네 서로 싫어해 일단 서로 싫어해 되게 싫어해 여기다 발견 아 뭐야 일어나버렸어 아니 한방 때리면 부서진다며 조용히 하세요 다시 자러 가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자러 가 자 인마 강도가 약하대 한번 때리면 부서질 것 같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 다 없애고 갈까? 왠지 금방 안 부서질 것 같은데 아 다시 일어나는데 주사위 또 던져야 돼? 아 이제 마이너스 1이네 다시 자요 아 이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디? 어디 상자 불꽃 포도주통? 이걸 터트리면 쟤네들 그거 아니야? 바닥에 있는 거 보니까 싸우라는 소리 같거든 아이고 캐릭터를 바꾼다는 게 아이고 캐릭터를 바꾼다는 게 알코올에 불이 안 붙는데 알코올에 불이 안 붙는데 아 3레벨짜리들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어쩌다보니 싸우게 되버렸네 아 난 방어막이 있지 히히 됐고 얘는 됐고 어 가서 때려 그냥 이럴때 그냥 채우는거지 뭐 약간 살짝 걸치게 안되나 둘만 오케이 오 오 이거 신기해 오 신기해 신기해 넌 지금 할 수 있는게 없지 않니 푸펄기 이빨 우와 이런것도 있네 기본공격도 없네 아 좋네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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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망했다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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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나 큰일났다 일단 넘겨볼까 와 망했다 와 큰일났다 여기있는 애들 다 죽여야돼 야 레벨은 확실하게 오르겠는데 어차피 약한 애들이라 4레벨짜리 하나 컷 하나 컷 쟤네들 올라오려면 걸릴거거든요 다 레벨 오를거라 이대로 합시다 너 못올라 너 못올라오잖아 어차피 못올라오잖아 어차피 못올라오잖아 니 녀석도 어차피 못올라오잖아 어 어 어 목록을 방해받는다고? 아 뭐가 걸려서 그런가보네 약간 옆으로? 이러면 되나? 아 나 진짜 너도 그냥 일로 갈걸 그랬네 넌 그냥 노래나 불러? 넌 노래 불러 안되겠다 넌 노래 불러라 넌 노래나 불러라 아 경로가 방해받는데 아 살짝 앞으로 나가기도 안되네 짜봤자 어차피 안났는데 애들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냥 뒤에 왔다 오케이 지금 4명인거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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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브야? 뭐야 미안해 하나 올라오고 상인도 온다 큰일났네 야 잠깐만 어떡하지? 이거 다시 저장해둔 대로 돌아갈까요 그냥? 그게 맞을거 같은데 레벨업까진 좋은데 너무 이거 다시 저장해놓은 대로 돌아갑시다 아 이거는 한 통을 주워서 거길 터뜨리자고? 그러면은 근데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애들 안 일어나려나? 오른쪽 애들은 터지는 소리에도 안 일어났는데 근데 주우는게 안되던데 아까 그 칼모양 뜬거 보셨어요? 칼모양이 떴었는데 주워지는게 안됐는데 아 내가 클릭을 안해봐서 그런가? 와 여기서 시간 진짜 오래 보낸다 이쪽이던가 여기로 올라가 저쪽에 들어가 봐야겠어 이쪽이 길일 수 있어 어 뭐야 안보여 오 오 오 오지러워 아 줍기 있구나 여기에 아까 죽은거 뭐있지? 아이템 떨어뜨리기 어 지금 무거워서 그런거 알아 이쪽을 바라보고 떨어뜨리면 어? 뒤로 가지는데? 요 여기 내려놓을 수 있는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고 다시 아 근데 너 나와 너 나와 아 너 나와 아 진짜 말 더럽게 안든네 아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괜히 피만 깎이게 왜 거기에 들어가려는거야 어 살짝 여기정도면 괜찮겠지? 안되는데? 이거 그냥 때리면 되지 않을까요? 던지기는 안될거 같은데 너무 무거워서 애초에 던지기가 안될거같아 이거는 던질 수가 없어 허스터비 보지 아냐아냐아냐 말을 걸지마 말을 걸지마 아니아니아니아니 오블린은 죽이자고? 아니야 이거 22? 아 22정도면은 폭탄이런게 없으니까 뷰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 뷰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 아 범위가 어느정도인지를 모르니까 아 이거구나 이 범위구나 아니 이건 칼범이 아닌가? 터지는 범위가 아니라 내가 때릴 수 있는 범위잖아요 춥기 여기다가 둘 수 없나봐요 뒤로 나오는거 보면 여기에 둘 수 없는거 같아요 어 됐다 드디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살짝 떨어지자 일로와봐 이걸 누른다는게 자꾸 딴걸 누르네 아 얘도 좀 이야긴 되네 자자 자세요 자요 자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여기서 저장하자 어 뭐야 안되네 이거 터져도 뭐 안되네 조사 뭐야 모든게 다 저항이잖아 애초에 문이 안열리는거네 온게 온게 내안서 정신력 독 아 이걸 보고 먼저 보고 했어야되네 왜 못들어가나보다 도시락 으음 아니 애초에 못가는 길을 왜 만들어 놓은거야 애초에 못가는 길을 왜 만들어 놓은건데 애초에 못가는 길을 왜 만들어 놓은건데 어? 잠깐만 이거 왜 표시가 안 뜨지? 위층이라서 그런가? 어? 퀘스트 표시 없어졌어 뭐야? 뭐야? 퀘스트 표시 어디갔어? 퀘스트 표시 어디갔어? 에? 아깐 여기 있지 않았어? 어? 퀘스트가 없어졌는데? 뭐지? 나 여기 왜 있는거야? 다시 불러오기를 해보라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까? 뭐지? 아까는 표시... 아니 아까 전까지 계속 표시가 있어서 난 여기를 맴돌았던건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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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어디갔냐? 일단 돌아가서 좀 뭘 알려줄까? 돌아가서 전쟁 일어날까봐 무서운데? 산길로 가자 아직 레벨이 안되서 여기 못가고 여기도 아직 못 넘어가고 마을로 다시 한번 가자 마을로 다시 한번 가자 길 찾는 것도 어려운데? 설마 그게 시간쾌였나? 우리가 왔어 오랜만이지? 임무를 가지고 돌아왔어 우지 으응 어? 이 꼬마 다시 왔다 으응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10은 넘겠지. 어 그치. 10은 넘겠지. 뭐야. 저 안은 들어갔었다고? 드디어 들어갈 수 있다. 어딨는지 좀 보여줄래? 3만 나와도 이득이다. 오! 아니지. 마이너스가 있지. 한 번 더 해. 아 이게 3이라고 말해서 그러네. 4, 4, 4. 4 이상 나와야 돼. 5, 5. 5 나와라고. 이게 뭐지? 오늘 복권을 샀어야 했네. 아니 이정도면 나 오늘 복권을 샀어야 했네. 문을 보여줘서 고마워. 뭐지? 저기? 왜? 가라고? 왜? 출입구로 들어가보자. 티플링 은신처. 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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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갈 수 있나? 은신처. 여기서. 그냥 얘를 찾을 수 있겠구만. 전혀. 자. 은신처. 음. 아니야. 여기는. 여기서 못 찾나? 뭔 것도 없는. 잡았다 요 녀석 너희들은 왜 이런 계획과 사기극을 벌이는 거야 너도 알겠지만 위험하잖아 많이 다쳤네 내놔 네 어머니가 아니야 33원? 돈 정도는 줄 수 있지 뭐 아기인데 자 돈 줄게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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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템 아 네이빙 어이 뭐야 내 봐 조용히 해 베파이어 서로 싫어하네 팀원이 서로 합이 맞아야지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면 어떡해 아니 뭘 내놓으라고 내꺼 도움을 필요하니 그걸로 뭐 하려고 와 가운데 있는건데 이거는 훔치기 힘든데 우리 집에서 주문할 수도 있어야 해 우리 집에서 구입할 수도 있어야 해 요즘은 작은 돈을 줄게 그걸로 할 수도 있어야 해 사실은 것은 작은 돈으로 할 수도 있어야 해 드루이드를 적으로 돌려도 되는 건가 왜 이러는 거야 아까 거고 거래할 건 없니? 아 이 자식이 내 훔쳐난 물건을 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 금속 포크 됐어. 얘는 필요 없어 필요 없다 여긴 진짜 이렇게 작은 데가 끝이네 여기가 끝이네 여기도 뭐 가는 길 없나? 진짜 딱 이 정도구나 다른 길은 없지? 어? 지금은 사용할 수 없다고? 뭐야? 다 마친 거야 지금? 이쪽으로 나가자 일로도 나갈 수 있네 저거 훔치는 건 좀 아니긴 한데 다시 가서 알려줘야지 가는 게 맞나? 게임 퀘스트가 친절하진 않아 하나부터 열 가지를 다 가르쳐주진 않는 것 같아 어디 갔지? 얘한테 말해도 되나? 야 그 신전 신전을 못 찾았어 신전을 신전을 못 찾았단다 얘야 시종들의 숙소? 숙소 생각보다 괜찮네 이 게임이 막 엄청 친절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 하다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완전 스스로 찾아야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연주나 할까? 내 얼굴 주변에 벌레 날아다녀 어 뭐야 아 사람이 모이는구나 다리를 옮기자 공연하기 좋게 여기서 공연하자 공연 스타트 아 시선을 뗀 다음에 몰래 쓱 훔치는 거야 좋아하는데 왜 모른 얘를 싫어하는 걸까 꿈치자고 왜 자꾸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저는 아직 막 고프지 않아요 아이템도 충분히 있다고 밥을 먹어야 돼서 보면 끝나고 잠깐만 자 여러분 아마 밥 먹는 동안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밥을 먹고 할게요 지금 아마 1편이 올라갔으려나? 1편이 안 올라갔나? 1편 내일 올라가는구나 오늘은 아니구나 빨리해 나 원래 오늘 올리려고 했는데 원래 오늘 올리려고 했거든요 렌더링도 늦게 되고 유튜브 인코딩도 늦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지구요 뭘까 그래서 잠깐만 이 신전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아 맵 자체가 오블링 캠프 여기에 들어가면 신전이 있는 걸까? 내가 봤을 때 이쪽을 가야 되는데 길이 여기 같은데 어떻게 넘어가지? 레벨이 올라가야지 넘어갈 수 있나? 최대한 길을 찾은 것 같은데 길이 막 완전 이렇게 막 밝아질 정도로 맵이 뚫려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는 길은 없고 일로 가는 길이 있었던가? 위로 이렇게 갈 수 있나? 여긴 못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어? 뭐야 뭐야 뭐지? 너벨을 잃어버려야 된다 너벨을 잃어버려야 된다 티플린 티플린 너는 처음으로 잃어버려야 된다 잠깐만 멈춰 왜 그래 왜 그래 잠깐만 잠깐만 이따물어 이따물어 설득 위협 설득 이걸로 카논에 복수를 할 수는 없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하긴 해봤자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진정해 역시 깜짝이야 실패한 줄 알았다 그녀가 가진 정보가 필요해 그녀가 가진 정보가 필요해 맞아 정보가 필요해 어허 실패한 거 아 아네 정보가 필요한 거 맞잖아 말하는 거 봐 무서워라 괜히 살려뒀나 아 셀룬의 신전을 가야돼 셀룬의 신전 근처에 있는 곰을 다 말을 걸어야 되나? 음..어..그런거? 봄에 말을 걸면은 찾을 수 있으려나? 맞아 국내 자기 했어 근데 아까 그거 나이트송 아니었어요? 아니 할신한 나이트송 관계가 뭐야 헷갈려 죽겠네 이 이야기가 이리갔다 저리갔다 해가지고 헷갈려 죽겠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해가지고 그쵸 다른 인물 맞죠 야영지에 가서 나이트송도 보니까 이게 같은 사람인건가 아 아 아 아 아 이런 식재료가 좋습니다 ... ... ... ... ... ... ... ... 미신을 좋아하는 여관주인들이 야우닝 포탈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 그게 뭐지? 뭐 때문에? 그 다음은? 땡검없네 내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네 아니요 카자도르? 아 그래 한번 듣자 뭐야 예측이 예측이 당신을 공격했나요? 죽기 직전에 찾아왔구나 약간 귀멸의 칼날에 어? 오늘을 만드는 것처럼 좋은 마스터는 아니었죠? 썩은 쥐 좋은 사람은 아니었네 내가 죽은 랩에서 죽은 랩을 물론 제가 말했으면 내가 불렀다고 했으면 내가 불렀다고 했으면 나는 죽었구나 나은 거에 대해서 말해봐 나이게 그의 한 번은 하지만 내가 불렀어 나의 영혼을 많이 좋아했으면 내가 불렀어 너는 그렇지만 우리가 불렀어 우리는 우리에게 불렀어 우리는 우리에게 불렀어 우리에게 불렀어 우리에게 불렀어 우리에게 불렀어 얘도 좀 교활한 느낌이야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면 저도 그렇게 할게요 아 나 얘랑 이렇게 잘 어울리고 싶지 않은데 대화가 좀 통하는 녀석이라 빡치네 힌트 주신대로 한번 찾아볼까요 어 다시 떴다 그래 버그였어 버그 저거 버그였어 안나오는거 야영지에 곰이 있었나 돌아다니는 애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애 하나 있지 않았나 여기에 아울베어 본거 같았는데 이거 왜 공이 여기 있었나 안쪽에 아 건물 안에 그럼 들어가보자 다시 들어가보자 다시 들어가보자 곰이 있었나 곰을 봤었나 여기서 거미랑 싸워도 되겠는데 위에서 아까 그 녀석들 있는 데고 이쪽은 아니고 아 꼈어 아 곰이 있었나 공물 없는데 어 뭐야 여기 뭐야 뭔데 뭐하는거야 여기는 아까 없.. 아까 지나간 곳이 있는가 보다 아까 지나간 곳 중교 파악 실패 포로를 도우러 왔나? 아까 걔가? 내가 풀어주네? 맞는 것 같은데? 도망간 녀석 누가 너를 초대했지? 저와 저의 말은 그는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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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일 아주 darauf 3 어떻게 알았지? 근데 쟤는 내 생각을 읽을 수 없는 모양이야 이건 없나봐 본래는 없나봐 네가 뭔데? 어떻게 할 생각이지? 때리는걸로 S 성향이네 때리는걸로 치료한다니 날 건드리면 그 손을 잃어버릴텐데 변태같아 뭔가 변태같아 동물로 변신한 사람을 봤었던가 여긴 어디야? 근데 여길 안왔었나? 여긴 어디지? 워그우리? 아 그 사자같이 생긴 애들 거기구나 키우는 곳인가보네 오 보자 어 곰이라고 이걸 곰이라고 지칭한건가? 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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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찾았다 대체 무슨짓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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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풀어줘 내가 돌볼게 아 이거좀더 나오지 설마 그치 어 근데 5가 나오는것도 좀 그르네 나도 너무 주사위도 자주 쓰면 안되는건가? 주사위를 쓰면은 저걸 자꾸 쓰게 되는건가? 어 뭐야 어떡하지? 곰을 고블린들의 자비에 맡긴다? 곰을 돌격한다 야 이거 싸우는 것 밖에 없는데? 일단 고블린 공격해 곰 오우 많다 일단 싸워봐 이런데 싸워야지 철수 도망 너도 도망 두명인가? 그러면? 잠깐만 도망 못가게 해야 돼 기다려봐 쟤네 죽여야 돼 여기 있는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 근데 여기 있는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 이건 뭐야 그냥 죽여 이케 나 죽여 pien 나 죽여 나 죽여 나 죽여 아씨 괜찮아 괜찮아 자 너네도 어차피 못나오잖아 어서와 기본 화살로 일단 죽이고 아 실패 뭐야 조금만 이동해서 쏘다 기둥에 가려져서 안되겠다 죽여 그냥 얘네들 다 없애고 됐고 오 얘네들 이거 부시고 나오네 나오기 전에 끝내면 되겠다 때린다 안 때리네 오 오 도망간다 어 문 열었어 그들을 체포하세요 어 나온다 쟤네들 얘 넘어서 아 안되는데 지금 뭘 쓸 수 있는게 없네 지금 뭘 쓸 수 있는게 없네 이것도 별론데 이쪽으로 옮겨서 널 쏘자 음 기본 공격 아 아 뭐야 아 뭐야 잘못 눌렀어 젠장 잘못 눌렀어 네 재밌어요 공포 뭐야 움직이지 못하네 이러면은 기본 공격으로 때릴 수 밖에 없지 어 이게 왜 빗나가 아니 미치겠네 이거 왜 마법을 못쓰냐 어 오케이 안돼 뭐야 오 곰 개쎄다 거미를 불러? 내 주변에 동물이 너무 많아 내 주변에 동물이 너무 많아 내 주변에 동물이 너무 많아 거미를 겹치게 하고싶지만 안되겠네 아 난 죽었어 14 오 좋아 쎄다 쎄다 됐고 오케이 됐고 종료하고 거미만 잡으면 되겠네 오케이 됐다 거미만 잡으면 되겠네 어 빗나갔어 대박 이제 네가 공격하면 된다 거미 너무 가까워서 안되나봐 너무 가까워서 안되나봐 활은 활도 너무 가까이서 쏘면 안되나보네 활도 너무 가까이서 쏘면 안되나보네 나와 아 아 거리가 안되네 너도 이거 쏴야지 넌 거기서 쏴도 된다 넌 거기서 쏴도 된다 이걸로 쏘 이거 나이스 나이스 예이 구했습니다 네티와 대화했습니다 네티와 대화했습니다 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 아 알고있네 오 이걸 맞춰 난 좀 다른가 보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니 아 음 아 아 어 아 거기서 찾을 수 있다고? 더 알아볼 수 있나? 일반적으로 본식하는 방법이 아닌 건가? 더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문 라이즈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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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주세요 문 라이즈 타워 어? 설마 동료가 되나? 아니겠지? 어떻게 도와줄까요? 너무 많은 걸 바라는군요. 당신을 도울 순 없겠습니다. 숲은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 스스로를 구하는 일도 급하단 말입니다. 1번, 2번, 3번은 말 그대로 이기적인 거네. 감사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좋은데. 그런데 그로브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럼 빨리. 제가 그곳에 만나뵙니다. 우리에게 도망가세요. 오케이. 쥐모습으로 바꿔서 도망갔다. 그러면 온라이즈 타워를 가는 길을 찾아야되고 고블링 캠프에서 할신을 찾자. 다 찾았잖아. 일단 일단 캠프를 어디다 여기 나가 파밍할 수 있는거 파밍하고 오! 이게 뭐야? 동물의 친구? 이게 뭐지? 야수를 매우케 자신을 공격하지 않게 만든다고? 이거를 이거는 어... 이랬어. 아 이 자식한테 좋은거 주기 싫은데 하아 참 하아 참 아 얘 점점 버릴수가 없어요. 점점 버릴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되죠? 아 큰일났다. 어 이게 뭐야? 특기를 선택하세요. 능력지향상 배우 뭐가 이렇게 많아? 튼튼함 이거 하나씩 봐야되겠네 배우 알림 운동선수 충전기 석궁 전문가 방어적 방어적 결투가 쌍수 전문가 던전 딜러 내구성 원소 숙련자 대형 무기 전문가 가볍게 부장 럭키 마법사 슬레이어 이쪽은 다 마법이네 여기서 마법을 좀 배울 수 있나보다 무술 숙련 기동 이동속도 증가 적당히 무장 악기 숙련도 뭐야? 뭘 하는게 좋으려나? 튼튼함 튼튼함 주문저격수 주문저격수 주문저격수? 팔쓰는 애니까 음 영중군림 애성불림의 입점 무기 전문가 최대능력 D20 이게 제일 좋은거 아닐까? 난 약간 어 어디갔어? 방패 전문가 아니고 어디갔어? 어렵다 아 적당히 무장함 아니면은 아 이거 무기 전문가 좀 탐나는데 민척 아니야 무기 전문가 아니야 무기 전문가 하지말자 어 어 어 이건 좀 어려운데 얘 내구성 아까 어디있지? 적당히 무장함 적당히 무장함 공연장 의식주술사 센티넬인가 이건? 샤프슈터 어 먼거리 무기 공격은 고지 규칙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훨씬 좋으려나? 명중률 증가 얘는 애초에 활쓰는 애라서 쌍수 던전 딜러? 문빨 아니면은 럭키? 럭키 아니면은 럭키 럭키 쌍수 던전 딜러? 근접 무기를 들고 있으면 근접을 잘 안쓰는데? 그러면은 음 던전 딜러 던전 딜러거든요 인식 인식 판정에 이점이 있다 내성불림에 대한 저항에 이점이 있다 함정? 럭키 아냐 이거는 던전 딜러 해보자 뭔가 던전 딜러 괜찮아 보인다 오케이 레벨이 다 똑같이 오르진 않네 와 얘는 뭘로 해야되나? 음 내구성? 근력이 올라가야돼 근력이랑 건강 근력 증가시킬까 그냥? 음 얘는 근력 증가시켜도 되지 않아요? 무술 숙련 중형 방어구 마스터 음 적당히 무장함 야만적 공격자 방패 전문가 튼튼함 튼튼함 얘는 좀 계속 쓸 거 같으니까 튼튼함 가자 튼튼함으로 가자 오케이 아 이건 진짜 조금 남았는데 뭔가 뒷 그 약간 방패마기로 쓸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온거리는 튼튼해야된다고 체력이 좋아야된다고 체력이 좋아야된다고 아 이건 일일이 다 나가야되네 근데 나 왜 아까 이 조끼를 못 봤지? 왜 이 조끼를 못 보고 딴 데 갔을까? 반대쪽으로만 계속 간 거 같네 나가자 얼른 나가야돼 나가서 아직 다 안가.. 아직 간 거 같진 않은데요? 나이트송은 어디서 찾아야되냐 일단 음 이러면은 야영지로 돌아.. 여기로 돌아가야되나?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아니 이거 아까부터 왜 이렇게 나와야 돼? 내가 아까 잘못 눌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풀지? 잘 나오다가 원래 이렇게 안 돼있지 않았어요?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나눠져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반 아 커스텀이 켜져 있어서 그랬나?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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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왜 안되나 했네 빨리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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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글린 공격으로부터 숲을 지키자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뭐.. 아.. 고.. 아.. 다음은 뭐지? 시체는 처리했으려나? 됐네? 뭐 놓을거야! 고블린이 뭐 놓을거라고! 정말 점점 쉬워지니까 3개 다 마음에 안들어 대답이 3개 다 별로야 고블린 공격으로부터 지키자 다음날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휴식하자 오케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이고 뭐야 당분간 캠프에 머물러주세요? 뭐지? 어? 왜지? 왜이렇게 뜨지? 다시 신경쓰지 마세요 뭐야? 왜 뭐지? 그래서 니가 날 물었다는거 뭐지? 뭐지?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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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겅 종 naughty shine 알았어요. 제가 지켜볼게요 张 ì... 이제 항거로 엔 항공 떠난다 하나 그냥 휴식을 좀 취할까요? 캠프로 이동 와 진짜 그냥 약간 노예 계약식으로 준건데 이 친구가 마음을 나눴다고 생각하네 마인드 플레이어들 뭘 알고있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 알고 있나? 나? 내 뇌에 유충을 심었어 더 알려줘 생각보다 태어나는 시간이 짧은가봐 그 7일이 여기서는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안 믿네 떠날게 오케이 뭐야 옷을 줬네 이야기하니까 옷을 주네 캠프에서 쉬라 그랬는데 다음날 공격이 들어올테니까 하루 쉽시다 아 그냥 근데 다음날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걸 꼭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이걸로 입힐까? 바다한테 좋은거니까 나 씻고 싶은데 진짜 아파 보인다 표정 이마에 땀을 닦아냈다 이마에 땀을 닦아낸다 너무 아파 고통을 참고있는거네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네가 마지막이야? 그럴 거면 자결해 얘는 나를 별로 믿질 않네 2점 두 개짜리네 기만 의학 설득 너에겐 기만이 어울린다 이 자식 어디 지금? 오 개꿀 서울 기껏 다 어? 데리고 다녀줬더니 말을 그따구로 해? 뭐야? 아무도 오늘 밤에 죽지 않을 거야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 왜 죽으려고 해? 넌 아주 중요한 존경 왜 죽으려고 해 넌 아주 중요한 존경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왜 안나타나? 오 말하자마자 나타났어 뭐야 야 웃어 뭔데 왜 난 당신의 말을 알고 있어요 잠깐만 도대체 누구세요 이거 뭘까 이거 뭘까 물러서 전에 들은 적이 있다고 잠깐만 이게 근데 한번 얘기해볼까 오 내가요? 내가 구해줬다고? 언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죽을 수 있어 오? 뭐야 너는 마음이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헉 내가 너의 마음이 헉 헉 헉 손을 잡아 나의 마음이 잘생기게 만들길 잘했다 너무 시간이 그래서 깜짝이야 너의 마음이 큰 가능성 너의 마음이 그 파라사이트에서 너의 인스틱크는 너의 힘이 너의 힘이 하지만 너의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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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있는 기생충을 받아들이고 길들여야 한다 그런건가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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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당신의 가능성을 지켜내야 할 수 있으므로 내가 가야 할 수 있으므로 전쟁이 닫혀있어 내가 다시 돌아올게 다시 말아요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름이 뭐죠?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당신 아 이름을 안 알려주네 잠재력을 끌어안으세요 카그아 조사 완료 일단 나가면 되겠다 나가자 아직 화면이 로딩이 안 됐어 보블린들이 오고 있습니다 한 명이 그들을 이끌고 있죠 싸워야 해 필요한 게 뭐죠? 싸워줄게요 오 불화살을 쏴야 된다 그녀는 미끼를 물고 우린 그날 이길 거야 난 여기 편을 들겠습니다 애초에 고블린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가자 싸우자 모두 모여 고블린 온다 거미도 같이 오네 너무 사실적이야 내가 문을 열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보고 있겠지 기다려줘 기다려주네 와 달려두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명령한다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열지않아 어쩔수없다 난 고블린을 배신하도록 하겠어 고블린 나에게 뭘 해준게 없다 우와 진짜 많다 엉델이 공격 하나 죽이고 어 검이 올라온다 헉 개쎄 어 일단 어 보자 공포를 아까 했던 것처럼 공포를 넣어야 되나 단건부름 칼날 방어 이건 한명이니까 단건부름을 밑에다 풀자 그냥 약간 살짝 열어면 걸치게 하고 싶은데 4명까지 되나 안되네 너희 3명 오케이 너희 3명으로 나가 됐고 너는 근거리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동한 다음에 누구한테 쏘는게 좋을까 음 이게 지금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얘밖에 없다 가까이 못 가겠다 공격은 하지 말걸 오 빗나감 두 번 오 빗나감 두 번 오 헉 지켜 지켜 아니 이건 또 안돼 거리가 짧아서 높은 방어력이라 음 그러면은 아 거리가 안되네 이걸 맞추자 이걸 아 저거 괜찮을까 저 사람 제블로아가 나와야 될텐데 제블로아가 나와야 될텐데 이걸 이 안으로 들어가? 아 뭐야 나왔네 아 아이고 두 명이나 올라왔어 마법을 아 아 세상이 너무 멀어서 안되고 세 번 다 써 거미부터 없애 그냥 이게 맞겠어 이게 맞을 것 같아 제블로아 살려야돼 기름 안돼 우리 게일한테 왜 그래 우리 게일한테 왜 그러는거야 나이스 거미 거미 들어왔다 아이고 이걸 이렇게 가까이 와주면 고맙지 저항은 딱히 없고 그러면 널 공부해 어 어 어 이걸 눌렀는데 왜 어이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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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어 아 아... 쟤 터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 불 위에 달려들진 않을 거 아니야 문이 부셔졌거든 지금? 오우야 미치겠네 앞에 있는 녀석들부터 해치워야 되겠네 아니야 좀 밑에 센 녀석부터 없애자 음... 아니야 일단 이동부터 하자 아이고 엎어졌어 아니 미친놈 아이 아니 이걸 미끄러지면 어떡해 쓸모없는 녀석 쟤네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고드라 좀 잘 좀 해봐 우리집 안걸리게 너도 안걸리고 나도 안걸리게 오케이 오케이 됐고 우리 아직 힐 해줄 사람은 없지 이거 내려가야겠는데 너가 내려가자 너가 내려가자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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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쓰자 너가 문 앞에 좀 막자 들어오면 니가 막는 거야 됐어 온다 온다 꽤 깊숙이 들어오는데 안 돼 누구야 누구야 뭐야 폭탄 폭탄 어디있어 폭탄 아 여깄네 아이참 얜 여기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40분 64 72 81 이걸로 쓰자 최대한 늦게 들어와라 덩치 큰 녀석 아이참 아이참 그리고 너도 너도 내려오는게 좋겠다 너도 일단 여기까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서 막아야돼 이번엔 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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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맞았냐 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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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또 오 오 주술사 와 진짜 많다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애들 다 밀고 들어와 빨리 내려와야 돼 너도 빨리 내려와 위에 있는 녀석들은 다 처리하지 않았어 아 얘는 뭐 죽일 수 있 아니야 너네끼리 죽여 질주 한 번 더 쓰자 너도 여기까지 와 문이 부셔져서 지켜야 돼 우리 제블로 죽으면 안 돼 난 영혼나기는 미칠듯이 찍고 치료를 해? 저거 잡아요 빨리 그렇지 넌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범이가 안 닿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너도 질주 한 번 쓰자 내려오지 말고 여기 매달릴 수 있나 어? 어 근데 이거 얘 이거 터지면은 막 죽는 거 아니겠지? P1이야? 아이씨 미쳤네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게 지금 몇이야? 4에서 11? 50 36 너부터 쏘자 아 너부터 아 뭐야 이게 안 들어가지네 쏘는 게 아니었네 한 번 더 때려 너 때릴까? 와 눈앞에 있어서 때리지를 눈앞에 있어도 때리지를 못하네 야 우리 팀은 밀쳐봐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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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팀이 비켜서 싸우지 아이 미치겠네 오 그냥 들어오네 뭐야 저거 봐라 올라온거 쟤 언제 풀려 오 이거 들어오니? 질주? 미쳤네 아니 인원이 이거밖에 없어? 가까이 있으면 그냥 때리네 3개 다 써 짐 쓸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이 영혼낙인이 정확히 뭐지? 던지기 실패 이제 너 내려와야 되지 않겠니? 뭐야 아 올라왔구나 옹포에 빠져라 어? 설마 아 됐네 거리가 되게 짧아가지고 위의 눈엔 다른 애들이 처치해야되겠다 위의 눈엔 다른 애들이 처치해야되겠다 너무 덥세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너무 예견된 예견된 거였어서 이게 끝나고 이게 끝나고 화살을 쥐에 있는 녀석한테 쓸 수 있는 게 쓸 수 있는 게 이것뿐이네 쟤 근데 너무 센데? 내려오나? 어 뭐야 내가 썼네 온다 얜 공포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 뭐야 그래 걔는 네가 죽여 아직 공포 한 턴 남았지? 그러면은 아직 공포 한 턴 남았지? 다 보네 아 오케이 쟤가 근데 피가 너무 그거 해가지고 어디갔어 뭐야 힐 해줬어 내려오세요 쟤 블러시 제발 쟤가 세명의 크리처를 대상으로 삼아서 너 너 너 너 너 너 얜 안 들어가네 아우 씨 아직 레벨이 안 돼가지고 진짜 쥐꼬리만큼 힐 해줘야되네 그리고 노래해라 이참에 이참에 이 녀석들 죽이자고 주인공 기본 공격이 더 센 것 같은데 자리 이동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죽어 죽어 버렸네 별 거리가 닿니? 피를 빨아버려 그렇지 좋아 그리고 때려 아 실패했어 대실패 미쳤네 안 돼 우리 게일 우리 게일 괴롭히지 말라고 같은 팀 공격하기 와글와글 모여가지고 이게 뭐 하든 건지 반스타리온 죽는 거 아니야? 내려오세요 제 블루워시 제발 언제 내려오시나요 뭐야 내꺼 나한테 하는 거였어? 치유 한번만 해주자 조금만이라도 해줘야 돼 그리고 한번 더 노래를 노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치유해 니 스스로 치유해야 되겠다 너도 피가 별로 없는데 진짜 묘하게 오른다 아직 두 마리 더 있어요 얘는 근거리 공격이 살짝 옆으로 가서 때리자 빗나갔어 얘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무기를 바꿔줘야 되나 어디가 뭐야 뭐야 제블러 죽었어 오마이갓 맞냐 이거 제블러 아저씨 죽었는데 더 이상은 못참겠대 약간 밝은 모습으로 해가지고 약간 밝은 모습으로 해가지고 안 돼 죽어봐 안 돼 널 땅속에 박아주겠다 죽어라 이제 앞에 있는 녀석들만 처리하면 되겠다 너 뒤로 빠져 아 뭐야 아 뭐야 와 씨 개쎄 미칸ικ 미천내봐 미친내 아 저 멀리 있는 녀석들 좀 처리하고 아씨 이게 빗나가? 아 나 진다 큰일 났다 드디어 공격이 드디어 공격이 들어가는구나 잠깐 뒤로 좀 뺄까? 와 진짜 야 이거 이거 이 녀석 시체 때문에 어딜 못가 아니 얘 길막 망했는데 얘 너무 센데? 그러니까 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까? 아니 지금 빈혈까지 왔는데 야 이게 미쳤나봐 쌍수 전문가에다가 야 이게 몇 개야 지금? 혹시 절대자는 다른 곳인가? 개쎄네 방어도가 16이다가 괴물이잖아 이 정도면 6레벨이네? 6레벨 8레벨 미쳤어 괴물인데? 야 이거 죽고나서 다시 죽고나서 다시 하겠지만 미쳤네 이 하찮은거 가지고 뭘 싸우겠다고 도약 실내의 도약 실내의 도약 실내의 도약 그렇지 됐다 됐다 연주를 한번 해 장성곡을 하나 연주해 됐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난 이미 죽 내 눈 앞에 와 얘는 시체를 막 뚫고 들어올 수 있네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왠 세대씩이나 때려 너무하네 진짜 와 78 밀어 밀어 밀어버려 저리 가라 그래 죽었다 죽었다 와 이거 이길 수 있으려나? 처음에 약간 좀 전략을 잘 세워야겠다 내가 너무 약하니까 아니 문 앞에 나야 할 뜻이 아니라 이거 그냥 바로 시작하던데 내가 이미 도착해 있는 상태라서 이거 아까도 야영지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바로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바로 시작하지 않을까? 거기서 조장됐을 것 같은데 거봐 야영지에서 나가면 바로 시작해 이거 스킬 잠깐만 이거 스킬 스킬 일단 스킬이 별로인가? 일단 스킬이 별로인가? 그래야 되겠어요 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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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거 이윤아니 나가자 나가면 바로 시작해 나가면 바로 시작해 위치를 그러면 내가 오른쪽 왼쪽으로 여기로 데려왔어요 내가 일로 유인했어 아주 당당하게 말할게 내가 여기 알려줬습니다 이미 알고 있구나 오고 있어요 싸웁시다 아까 얘기했으니까 기획은 있습니까? 제가 있는 것은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라살을 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우라살을 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우라살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 보네 우라살을 쏟아야 합니다 방금까지 지켜 주지 못했는데 우라살을 쏟아야 할 수도 있다고 우结 Schutz 우라살을 쏟아야 할 수가 있고요 우라살을 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우라살을 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우라살을 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우 лет 네 우라살을 쏟아 neck 우라살을 쏟아 우라살 기름통을 하나씩 주워봐 기름통 하나씩 죽자 최대한 문 앞을 봉쇄해야 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다 다 가지고 밑에 내려가자 너 좀 무거운건 알겠는데 좀 안 무거운거 잠깐만 니가 갖고있고 지금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가 천천히 걸어가도 돼 쭉 가 여기로 나와봐 깔아놓고 저장을 합시다 열어주지 않을래? 여보세요? 안 열어주네? 그럼 잠깐만 너를 이 앞에 잔뜩 떨어뜨려야겠네 됐어 야 이정도면 됐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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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지 않아도 이정도면 됐어 됐고 나 올라와봐 올라오고나서 올라오고나서 어 니가 니 여기 서있고 너가 얘가 일로 올라오는데 너도 여기 와있어 너도 여기 서있고 너도 여기 서있고 넌 여기 있어 넌 여기 있어 아 다 모이네 이러면 배치가 따로 안되는구나 오케이 에이 아, 그룹을 하지 말고 아 적어도 두 명은 그룹이어야 되는구나 범위가 일로 올라오니까 너 여기 있어 이쪽에 너도 여기 있어 살짝 옆으로 너 거기 있어 아, 아, 너 여기 있어 너도 어디가 이 아저씨랑 같이 싸워 여기서 싸워 아, 잠깐만 한 명이 불어야 돼 너 일로 와 한 명이 불어야 돼 됐어 아, 다시 싸웁니다 다시 가요 여긴 다 봤으니까 넘기고 아니, 안 돼 난 너랑 싸우겠어 좋아 싸워보자고 얘를 집중적으로 먼저 공격을 할까 거미 역시나 올라오고 거미를 거미녀석 얘를 그래도 많이, 한꺼번에 많이 죽이는 게 좋은데 이거 그냥 여기다 쓰자 여기다 계속 써놓고 거미 올라오고 오, 아저씨 쎄 어, 죽었어 죽었어 어, 이게 진짜 개쎄다니까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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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동을 좀 하고 가자 이동을 좀 해 그 다음에 이 폭탄 이 폭탄 들고 있는 녀석을 향해 화살을 쏘렴 그렇지 붙은 다음에 아저씨랑 같이 싸워 너는 거미를 죽여 거미를 죽여 어겐 어겐 한 번 더 죽여 어겐? 왜 자꾸 어겐이래 한 번 더 어겐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먹게 아냐, 이거는 저 팔라딘한테 써야 돼 거미는 얘는 둘이 해결하라고 하고 아,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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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내려와서 공격이 안 난단 말이지 조그만 안에 3명 있고 4명 여기 하나 아, 쟤가 아씨 아, 얘한테 했다 쏘자 엑셀런트 엑셀런트 응 싸울만 해 싸울만 해 빗나감 좋아요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어디가 어디가 아, 주박 독극물? 아까랑 다른 거 쓰네 올라온다 아 아이고 무모한 전투에 한 번 영혼나긴 하나 찍고 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순서가 오는데 한참 걸리네 순서가 한참 걸려 이쪽으로 나와 저거 하나를 죽이기 위해 뭘 해야 되나? 2명 2명 걸쳐서 죽일까? 그냥? 얘네를 죽이자 얘네가 좀 더 세거든 저, 제가 힐을 그리고 넌 힐 있으니까 됐고 넌 힐 있으니까 됐고 아니야 됐어 그리고 노래를 꼭 한 번씩 노래는 필수다 됐고 무로 뜯어 무로 뜯어 됐어 뜰 수 있을 때 써야 돼 오, 뭐야 3급 치유 괜찮나 죽어라, 이 자식 그리고 싸우려면 일단 가야 되니까 일단 밑에 가기 준비 이 녀석을 이 녀석을 막아야 되거든 이 녀석한테 불화살을 쏘면 돼 아니 불을 붙였는데 왜 왜 안 터지지?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과학적인 걸 아니 이거 망했는데 안 돼 아이고 올라온 애들부터 처리해야 되겠는데 세 마리 안 돼 아이씨 아이씨 이거 아까보다 더 많이 맞는 거 같긴 한데 차아지 내려와 너 옆구리로 들어왔어 오, 뭐야 이젠 옆구리 들어오는 거야? 야, 아까 밑에 왔잖아 아니 아까랑 다른 길을 선택하다니 이게 뭐지? 아, 거리가 안다 잠깐만 쟤를 최대한 거리가 안다? 왜? 왜? 법이잖아 왜 안 되는데? 아, 좀 더 가까워야 돼? 아 아 니가 제일 많이 싸워야 할 것 같거든? 너한테 주자 반응 관리 반응 관리 오 이게 뭐야? 기회 공격 끈기 날카로운 독설 끈기를 주자 끈기 끈기 주자 날카로운 독설은 별로 안 통할 것 같아가지고 아 거리가 너무 멀어 쓸만한 게 없네 아 거리가 너무 멀어 쓸만한 게 없네 안 되네 아 이게 안 되네 아 뒤에 있는 친구들 공격이나 할걸 바보 같은 짓을 해버렸네 바보 같은 짓을 해버렸네 바보 같은 짓을 해버렸네 아 나 정말 아저씨 죽여주세요 아 최대한 이동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멀리서라도 공격을 해야돼 멀리서라도 공격을 해야돼 아 얘 얘 때려야되는데 때렸네 안돼 안돼 맞다 재공격해야되는데 눈이 뚫려버렸네 수사를 잘못 정했다 수사를 잘못 정했다 바바바밤 몇 남았냐 시계 어우 역시 깜짝 놀랐네 조그마한 녀석도 들어간다 뭐 하나쯤 두개 터진거야? 아 잠깐만 몇개 터졌어? 다 터졌어? 다 터졌네 아직 그래도 괜찮다 아 못들어가 대실패? 안돼 안돼 공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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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넣겠다 안될거같아 오 됐다 걸렸어 대박 대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너 일로 나오자 아 아 진짜 이거 실패가 몇번이나 나오는건지 정말 안되는데 14 좋아 얘를 만났을땐 한번 더 때려야돼 이걸 못쓰는게 좀 아쉽네 한번 더 때려 그렇지 치명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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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생각보다 잘 버티는데 아까 보단 나아 그래도 얜 지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괜히 또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어 와 24 올리는 거 미쳤네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하고 1을 1 한 번 줘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얜 진짜 드럽게 안 죽네 근접 가까우니까 근접이 낫겠지 한 번 쏴봐 어 뭐야 진작에 화살 쓸걸 나이스 선생님 나이스 아 진작 아 얘는 어떡하냐 3 남았네 얘 어디까지 가 잠깐만 아 이렇게 돌아오나 설마 아 얜 이거 타고 못 올라오니까 아 지금 얘 일로 올라오는 거야 내비 둬야겠다 저 정도면 올라오게 둬도 되겠네 아이고 밀었어 안 돼 밑에 있는 녀석들도 처리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들도 다 일로 올라오게 되어 있구나 얜 지한테 스킬 쓰느라고 정신이 없네 이걸 떨어뜨리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한번 써볼까 이럴 때 써봐야지 하나 얘한테도 가치나 둘 아 너무 멀어 낭비다 낭비 이건 쓰지 말자 낭비야 나한테 써줄 건 이거 밖에 없다 낭비다 낭비가 됐어 아 이걸 실패하네 피 3만 돌리면 되는 걸 이걸 실패하네 아 밀어 아시 안 되네 그냥 하자 올라와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앤 이거 계속 쓰게 두고 앤 이거 계속 쓰게 두고 아 나한테 오지마 또 밀어 그 친구 앙탈증이네 앙탈증이네 되게 잘 부리네 얘네들 사다리 타고 오려나 얘네들 사다리 타고 오려나 음 얜 진짜 드럽게 안 죽네 얘도 죽어라 됐고 최대한 와 저기 합류해야 돼 오 도약 도약 좋아요 도약 좋아요 그렇지 살짝 살짝 뒤로 뺄까 도약 도약 실패 도약 실패 도약 실패 도약 실패 아 도약 실패 이걸 이걸 가만히 안 두네 다시 야 이거 우리 얘 죽겠는데 그렇지 올라온다 됐어 여기 바글바글 보인다 이제 앗 돼 이럴수가 뚝배기 부수기 빵 어? 잠깐만 끈디 아 이게 안통했네 도망쳐 도망치기 안돼 도망치기가 안돼 도망치기가 안돼 화살 범위가 어디까지냐 아 이게 빗나가? 이제는 불 밖에 안된다 잠깐만 이걸로 써 불이잖냐 화염대미지는 따로 안들어가네 야 이거 너 자리를 바꿔야겠다 넌 너대로 너무 많이 맞아서 피해라도 줘 일이라도 줘야돼 도망쳐 아 옆에 있으면 도망을 못간다 아 옆에 있으면 도망을 못간다 제발 도망가게 해줘 좀만 더 가 아니 얘는 기술을 어떻게 써야하는건지 알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없으니 개실패 아니 선생님 뒤에 있는 녀석부터 저 일을 하셔야죠 그래야죠 오 1 남았다 할만해 아니 이게 맞아? 안되 안돼 다 죽였어 이 자식 1 제발 1 들어가라 아 야 이거 최대한 한 대마저도 죽진않겠는데 야 하나 먹어 놀아도 살아야돼 아니 얘마저 죽어버리면 큰일났네 밑에 남아있는 애들은 어떡하고 아 아니 선생님 거기 있는 애를 죽일때가 아니라니까요 죽었어 죽었어 아니 왜 나한테 오고 날냐 아 얜 42 42 아씨 잠깐만 장비로 인해 불리하대 독을 입혀 잠깐만 얘 독 피해 그거 있지 않았나? 모르겠다 일단 쏴 아 얜 잡았어 됐어 우리 이제 밑에 있는 애들만 잡으면 돼요 선생님 진짜 극한의 상황이다 극한의 상황이야 너 여기 있으면 죽지 않니? 올라가 아니 내려왔는데 올라와 아 아니 이게 뭐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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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이겼다 극한으로 이겼다 아 아니 재밌다니까? 아니 재밌다니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다 이겼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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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ave time the road is clear and I for one could use a 자 well you your camp tonight if you'll have us 음 응 다행이군. 깨긴 깼다. 그러게.. 그쪽을 바꿔야겠다. 복사 군인 현자. 아 근데 얘를 뭔가를 제일 많이 했어. 제일 활용 못하는데. 아이고 이 애들을 어떻게 하니. 잠깐 기다려봐. 뭐야. 오 뭐야. 뭐지? 뭐야. 야 잠깐만. 나 얘로 하면 안되는데. 잠깐만. 얘를 바꾸고 싶은데 얘를 하면 어떡해. 얘만 되는거 아니지. 이거는 설마. 모든 캐릭터한테 적용되는 거겠죠? 왜 쟤는 자꾸 얘를. 받아들이라는거지.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이야기가 그래도. 그. 받아들이라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마음을 열어보지 뭐. 그니까. 어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다크서클이 더욱 그러는 것 같아요. 그치만 나머지 애들은 죽어가지구. 어디 다크서클이 더 심해졌는데? 오. 아니네. 어떤 애든 다 똑같네 아 얘는 사용하고 싶지 않아 능력치를 올릴 수 있네 약간 뭔가를 소모해서 사용하는 기술같아 지금 친구들을 일식은 일어나 도움의 손길 일어나 다들 정신 차려 내가 옷을 다 벗겨버렸네 아이고 옷을 다 벗겨버렸네 아이고 깜짝이야 엉덩이만 보여서 깜짝 놀랐네 아이고 내려가자 잠깐만 잠깐만 너네도 이 밑에 내려가면 안되지 않니? 이 밑에 내려가도 괜찮은거니? 물이 안 꺼지지 않았나? 다 꺼졌나? 아 꺼졌네 아 꺼졌네 움직여 뭐해 가자 싹 다 털어 싹 다 털어 싹 다 털어서 내가 함부로 내가 함부로 가져가면 안될거 같아 짧은 유식이요? 아 그것도 그러네 자 아이템 정리를 해봅시다 아하 골치가 아프네요 이따 가서 팔자 싹 팔고 아니 얘가 아니 나는 웃긴게 얘 스킬은 진짜 못쓰겠거든요 스킬은 못쓰겠는데 얘가 제일 쓸만한 녀석이야 나 이럴거면 원거리 캐릭터 다른 애를 추가시켜야 될까봐요 우린 해봅시다 우린 해봅시다 우린 해봅시다 헬트럴은 우린 없지 그리고 드루이드들은 헬트럴은 아무도 없지 근데 너 너 너는 우리의 삶을 위험해 너는 우리의 삶을 위험해 이제 이제 멈추고 멈추고 칼스는 지금 궁수는 어때요? 궁수 챔피언은 별론가? 레인저 같은 애들은 별론가? 오 오 그래요?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쁠 따름입니다 거래를 하겠습니다 드로우 가죽장갑 드로우 가죽장갑 거미에 검은 어? 뭐 검은거도 어떤데? 안건 빼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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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 아까 뭐야 마음 편한 옷 어디있어? 이건 뭐 능력치 상관없는 건가? 음 음 어둠의 화살 지안이 돼 뭔지 모르니까 일단 가지고 있어야지 썩은 버섯 저장 광패 어 너도 단건 팔고 옷걸이 팔고 흐 흐 흐 흐 흐 안건 뭔 소리지? 여러분 안 들렸지? 뭔가 갑자기 작게 뭔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에어컨을 너무 오래 틀어놔서 과열됐나? 오히려 돈이 나왔던 돌이 버터인데 에어컨 엉덩이 끓려줬다 에어컨는 거의 하루 제일 틀어놨었는데 오늘?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에어컨 폭발하는 거 아니겠지? 됐어 이 친구 직업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용병을 새로 만들고 싶은데 아 이 뱀파이어 자식 아예 바꾸고 싶은데 그냥 바꾸고 싶은데 아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이 뱀파이어를 뭐 어디 하고 싶은데 아 이 자식 괜히 듣고 왔어 아 다른 사람 팀에 없는 이유가 있네 빌런이야 빌런 용 불편해 도적 사용은 영 못하겠으니까 클래스를 변경해 보자 한번 보자 레인저 지금 내가 로그를 썼잖아 근데 둘 다 민첩이 중요한 애들이잖아 지능 지혜 근력 민첩 패밀리어 찾기 귀여워 현상금 사냥꾼 장막의 보호자 언데드로부터 보호를 부여하는 악과 선으로부터 보호를 시전할 수 있다 메이지 브레이커 어 영중불림이 있죠 레인저 나이트 어 방어구 숙련을 얻는다 성스러운 사냥꾼 종교의 숙련을 얻으며 뭐가 좋으려나 장막의 수호자 장막의 수호자 아니면 성스러운 사냥꾼 뭐가 좋을까요 추천하는 거 있으신가요 종기만 장막? 장막을 추천한다고요? 장막을 추천한다라 어 뭐야 자연탐험가 야수조련사 아 이게 아까 그런 거구나 동물 도심추적자 손재주 숙련도를 얻는다 악무지 방랑자 냉기 화염 독 아 이건 저항을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뭐가 좋은 거지? 아 누구 싸울 수 있는 애를 얻을 수 있는 건가? 같이 싸울 수 있는 친구? 오 오케이 그럼 야수조련사 하자 소환수 개념이 소환수 개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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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쓰지 못하는 스킬을 갖고 있지 않아 됐어 아 레벨어 오 뭐야 잠깐만요 나부터 할까요? 4레벨 4레벨 마법을 민첩 내성 친구 친구 한번 해볼까? 아 잔인한 조롱 잔인한 조롱 가자 잔인한 조롱 모욕을 퍼부어 나쁜 말 퍼부어서 이거 쓴다 이거 모욕 퍼붓는 거 쓴다 이거 여긴 하나 뭐 넣어줄까 차분한 감정 매혹과 공포에 면역을 부여 생각을 읽는데 와 이런 것도 있어? 능력 강화 능력 강화하자 이거 2레벨 아니다 근데 이거 2레벨 언제 나오냐 상처 치유 한 번만 자물쇠 문 열기 아까 필요했는데 어 여기 있다 하급 회복 아 이건 아니구나 아 이거는 하 애매하네 동물 친구 수면 침묵 분쇄 아 2레벨짜리 쓰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실명을 할까? 이건 뭐야 아 이것도 또 해야 돼? 이걸 또 해야 돼? 아까 뭐 했더라? 능력치를 올려도 된다고요? 악기 숙련도 역시 매력이 넘쳐야지 받는 매력이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받은 당연히 매력이 넘쳐야지 연주해줘야 되는데 좋았어 솔직히 너도 잘 쓰고 있거든? 보자 산성 분사 싸늘한 손길 체력을 회복하지 못하게 한대 독을 분사하는 거 약간 이것도 감전 감전시키는 거 방호 빛의 오라를 불어넣는다 산성 한번 써볼까? 이번엔 산성 아니면은 전격의 소나기 나쁘지 않은데 감정 거리가 좀 있는 걸로 최대한 긴 게 좋으니까 산성하자 산성 그리고 와 자물쇠 흐릿해지기 얘는 무조건 공격이야 무조건 공격 울려 화염부채 화염부채 하나라 산성화살 안개 걸음 약간 타오르는 광선 오 이거 좋다 역시 불이 최고야 불이 최고야 불 모든 싸움에 불이 제일 최고야 오케이 그리고 음 얘 뭐였더라 아씨 지능이 높은 거 그랬지 마법사 슬레이어 그냥 자기 꺼 해도 되는 건가? 주문을 그러면은 이건 근접이니까 여기서는 방호랑 3미터 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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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넣고 얘도 하나 부를까? 여러 마리 부를 수 있나? 임시 체력을 얻는데 오 개인 체력 얻는 거 나쁘지 않다 이걸로 하자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자식은 레벨을 올릴 수밖에 없어 오 근데 이 레벨로 바뀌네 4레벨이었는데 개인 치료는 항상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가시 발사 안개구름 실명 물가미 근접이네 동물 언어 동물 친구 동물 거 하나 집어넣어야 되나? 이거 아니야 이건 됐고 야수 야수인 친구들 만나면 괜찮겠는데 기본 무기 결투술 한쪽 손에 무기를 착용하고 나머지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궁술로 해야 되겠다 궁술로 하자 아 계속 오르는구나 사냥꾼의 징표 어 이거 괜찮다 사냥꾼 표식을 남겨 무기로 공격할 때마다 추가로 데미지 들어간대 어둠의 스토커? 이거 뭐야 어둠의 스토커? 아까 그 도적 숨은 그거랑 좀 비슷하네 헌터 비스트 마스터 해 이거는 원래 이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은신 너무 어려워 은신 기능은 잘 못하겠어요 하나를 내보내고 하나를 들여올 수 있다고? 안하면 안 돼? 이거 꼭 해야 돼? 도약거리 이동속도 증가 이거 한 번 쓸까? 내보낼 게 없으면 어떡하지? 치유를 뺄까 그냥? 치유를 빼고 이걸로 바꾸자 아직 아무것도 안 써보긴 했는데 갑자기 레벨이 올라가버려가지고 갑자기 레벨이 올라가버려가지고 음... 음... 진짜... 진짜... 어디있냐 이거 민첩... 민첩이 높은 거 아까 뭐 했지? 어디 갔냐? 이 글씨 많은 거 보면 정신이 없어 샤프스토도 괜찮다고? 음... 가볍게 무장한 기동성 이거 일단 써보고 다음 그것 때 한번 보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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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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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구나. 자비롭네. 그래도 순순히 따르네. 그게 다인가요? 아직은 필요하다고?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고맙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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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가 서서야 돼. 아 뭔가 재수 없는데 짜증 나. 쟤 버릴 수가 없어. 다른 괜찮은 아이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을 웃는게 다 깜짝 놀라. 잘 안주시다면 잘 힘들었지만, 참여하시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블로에게 말을 걸자. 말 걸었는데? 제블로에게 말을 걸자. 그리우니 그리우니 전 되자. 다른 사람한테 먼저 말 걸고 해야 되나? 저 한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지네 술 지네 술 지네 근데 한 번쯤은 사랑 고백 듣고 싶네요 차라리 다른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당신은 나의 플로팅에 넘어가지 않는군 같이 놀자고 꼬셨는데 이걸 안 넘어오네 지조있는 사람있어 나 너랑은 말 안하고 싶은데 너무 시끄러워 넌 누구니? 이 노래가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인스파이어 당신의 다음의 노래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당신의 다음 노래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한 방향을 필요해 당신의 아이디어를 필요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 보자 시가 허용하는 만큼 솔직하게 당연히 아니 당신의 아이디어를 배우는 것 같긴 한데 당신은 나의 말은 안지 않게 기억하고 싶어 그것은 믿음을 믿음 취했다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의 노래에 따라서 그의 노래에 따라서 그의 노래에 따라서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말 걸어야 되나 넌 하하하하 난 당연히 얘는 이런거 별로 안 즐길텐데 무슨 말이지? 넌 타고난 전사야 너가 노력했어 뭐라고? 아니 쟤 쟤 츤데레네 나 되게 싫어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자기 어필도 하고 아 두 친구 역시 우리 팀은 날 좋아하고 있는게 맞다니까 구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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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친이야? 뭐야? 구엑스 뭐야? 구엑스 구엑스 이제 여긴 추했다 나 village 스크래치 스크래치는 신났네 게일 괜찮니? 어머 어? 무엇을요? 웬 감사? 오우 오우 닭살 돋아 뭐야 닭살 돋아 저런 스타일 싫어 보여주고 싶은 내지? 뭘 보여주려고? 어? 뭐..뭔 소리야? 그런가 본데? 데이트 신청하는데? 이제, 제발 즐기시길 바랍니다 끝났다면, 여러분께 보여드릴께요 여러분께 보여드릴께요 뭐지? 이 남자들 적극적인데? 대화 안 하고 싶었는데 아하, 여기 인기가 많아서 어떤 일? 어떤 일? 그냥 원래 이름 써주면 안되나? 아하, 우린 너무 많이 듣고 싶어서 우리 인기가 많을 것 같고 우리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제공할 수 없을까? 우리는 인기가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인기가 없을 것 같고 이 소식을 다 잃을 것 같고 여러분의 인기시길 바랍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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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스타일이 아니라.. 센티믹이 아니라.. 니가 정해봐 레풀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작은 카운솔에 대해 생각해 볼께요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안쪽에? 뭘? 너 여기 와 있구나? 너 우리에게 들어왔어 그 많은 아이들에게 변화가 된다고 생각해 어서 내놔 내 물건 물론이지 그리고 넌 빚을 쥔거야 여전히 싸가지가 없구만 애기가 애기가 여전히 싸가지가 없어 지껏 구해줬더니 말하는 꼬라지가 저게 뭐야 어린애가 말이야 다 말했나? 나랑 제일 이야기 많이 안한 섀도우 하트 질타니? 내가 가장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게 누군지 알아? 나? 아 티플링 우리 옳은 일을 한 거야 괜찮아 이상할 거 없어 바로 앞에 있었는데? 이야기 다 안 끝나서 서 있었는데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너뿐이야 한번 플로틱 해봐 너와 함께 축하를 나누고 싶을지도 모르지 너와 함께 축하를 나누고 싶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건데 넌 좋은 사람이야 가끔 나쁜 말 하지마 이해했어 너 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의견이 좀 더 맞을 수 있을까? 뭐? 뭐? some advice on how to make me more bearable? all right if you like I'm not half as mysterious as you might think respect my privacy my opinion keep us focused on finding a cure uh-huh if you do that well I see no reason why we shouldn't get closer okay now enough about me I mean you've seen the way 게일's been stealing looks at you? go on see if you want something or someone 뭐지? 아니 게일이 제일 게일 아니면은 저기 이 녀석이 제일 높긴 한데 look at the more guzzling poison like with the right to be happy okay 독약이라니 독약이라니 너도 함께 해 한두 잔 먹으라고 이건 이지하지 너도 한 잔 해 같이 놀아 흠 perhaps 이번도 이번도 더 더러워할게 오케이 너도 한 잔 하면서 놀라고 이야기 다 한 것 같은데 다시 가봐 아 아 무슨말이 하고 싶은거야 하이 정말 남자 안 되겠네 어 이분 여기 계시네 어쩐지 어디 갔나 했어 왜 혼자 여기 있어 여기 빠 여기 여기서 삐져서 뭐하는 거예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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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늘 우리는 승리했어요 믿음을 가져 춥다 음악을 즐기라고 오늘은 잠깐만 어 나는 당신과 춤추고 싶습니다 한번 해볼까 당신과 춤을 춰줄게요 어 좋아하는 거봐 좋아하는 거봐 아 플로팅 한번 통했어 플로팅 한번 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이를 왜 주웠어 이거 이거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은데 다시 아저씨랑 얘기해볼까 고원 두유라 어잉 보자 이거는 아예 퀘스트를 못했네 어디있어 다 했고 제블러한테 말을 골라배 제블러한테 말을 골라배 아 그냥 자면 되는건가 어 그런거 같다 어 어 뭐야 이게 뭐야 예뻐요 할까 이거 너무 오글거리는데 아 이거 너무 오글거리지 않니 아 미스트라 마법의 여제 그녀를 손에 쥐고 싶은 야심찬 욕망 감성 깬다 그만해 그 주머니 모기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딱 예뻐요 예뻐요 받으니까 바드답게 얘기할까 왜 여신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그냥 주문연습이었어 아 아 뭐 혹시 그녀와의 관계가 있나 뭔가 뭐죠 당신은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를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 나오는 거 뭐냐 나 일 나오면 어쩌나 했네 미스트라를 좋아하는 거야 약간 숭배하는 건가 약간 숭배하는 건가 그니까 좋아하는 거 같은데 그니까 좋아하는 거 같은데 그니까 좋아하는 거 같은데 음 음 음 음 마술은 음악 시 아름다움이라고 난 당신과 내가 다르게 수행한다고 의심하지마 아 아 나 이런 전문적인 대화 좀 스트레스 받는데 아 이런 이런 대화 싫어 약간 전문적인 대화 너무 싫어 음 음 음 어 어 위브에 함께 들어가라고 그럴 글쎄요 그래요 뭐 눈빛 뭐야 어 들어가서 뭘 보여준대 어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나보자 어 제스처를 흉내내 단순하게 모방을 해 최대한 천천히 정확하게 흉내내라 퐁청망청 제스처를 흉내내래 퐁청망청 제스처를 흉내내래 뭐 어떻게 할까 천천히 한 다음에 정확하게 흉내내보자 어차피 높은 건 아니니까 설마 4가 나오겠어 아 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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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된다고? 이렇게 투박하게 하는데 된다고? 어 에요 에요 어 어어 신중하게 말하기 주의 깊게 신중하게 말하게 해볼까? 이게 제일 높은 건데 비전 숙련 오케이 뭘 하려는 거지 정확히? 오 마법을 가르쳐주고 있어 조화가 쉽게 찾아온다 행복한 가정의 순간을 해서 바드스런 말보다는 통찰? 역사 통찰 해결사 통찰! 유년 시절로 간다 이런 난이도가 낮아서 오 오 오 네? 네? 분위기 뭐야 뭐야 분위기 뭐야 어 이제 밤을 맞이하기 좋은 시간인 것 같다고요? 무슨 말이죠 저게? 4번은 설마 설마 아니겠지? 아 왜 성인 게임인데 성인 게임인데 뭐 어때 이래야지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이런 거 나 혼자 봐야지 나 혼자 볼 거지러 아주 좋은 선생님이군요 갑자기 성긋는 건 좀 그런데 뭐야 이거 갑자기 시간도 야심한데 뭔가 시간대 맞는 것 같은 이 느낌 뭐야 지금 새벽 1시인데 진짜 갑자기 파티하고 새벽 1시에 술집 바깥에서 나와가지고 서로 분위기 잡는 것 같잖아 지금 그래 난 네 능력이 제일 좋긴 해 욕망을 상상하라고? 아니 내가 욕망을 상상하라고? 내가 클릭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진짜 너무 공개적으로 게임하는데 이거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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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진짜 아무것도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쁜 생각입니다 못에 잘린 그의 머리?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손에 손이 미끄러지는 낭만적인 산책? 뭐지? 그냥 이렇게 손 잡는 그건가? 1번은 정말 이렇게 타이트하고 불같은 사랑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이렇게 했나봐 이렇게 이렇게 둘이 걸어가면서 손등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봐 담백하게 갑시다 기대하지 마시고 담백하게 담백하게 갑시다 2번 갑니다 어 걔 일 좋아한다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로맨틱한 게 좋지 않겠어? 운능적인 거 보다 눈빛나 아 뭔가 아쉽네 손이라도 좀 잡지 조금 아쉽네 아쉽네 loved your evening after all your efforts it was well deserved it may be some time before you're afforded another such night there is much to be done and I promised I would help you however I could I'm certain a cure for you can be found at Moonrise Towers but it's complicated the journey specifically it's extremely perilous though it seems you're well accustomed to navigating danger 그것이 뭐때문에 그렇게 위험한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거야? 아 그래요? 근데 문라이즈 타워에 가야한다고 어째서 그렇게 확신하죠? 선택권이 없는 것 같은데 뚫고 지나갈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아 그러나 거미도 있어 어 셀룬의 신전 나이트 송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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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동료가 되네 드루이드 생겼다 어 잠깐만 그럼 동료 한 명 빼야 되는데 숲은 어쩌구요 프란체스카? 그게 누구죠? 당신의 판단을 믿을게요 아우 현명합니다 어깨 아 이거 살짝 아쉽구만 게일 아 좀 더 다른 컷이 있었으면 했는데 진짜 둘이 손이라도 잡는 거 나오나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좋아하긴 했으니까 뭐 따비 따비 아깝다 이제 가볼까 자 가보자고 오 자 비를 와 일단 일로 넘어가려면 레벨을 올려야 되겠네 이게 고블린 캠프도 내가 봤을 땐요 레벨이 높아서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일로 못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건가 봐 여기 일단 여기 가야 되니까 하게 된 마을 가가지고 거미 좀 잡고 가자 거미를 좀 잡으면 거미만 잡고 레벨을 올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자 가자 거미 잡으러 가자 우리 직업도 다 바꾸고 왔다고 가자 레벨 5짜리 잡을 수 있어 4명이서 까지껍고 못 잡을 거 뭐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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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올라가 왜 올라가 못 잡을 거 뭐 있냐 잡을 수 있어 어 뭐야 쟤 저기 있네 한 마리가 아닐 거 같아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애들도 싸울 거 같거든 선빵 치는 게 좋으려나 왜냐면 요 거미줄 바닥에 있는 건 안 좋기 때문에 선빵을 먼저 칠까 아 걸렸다 아 잠깐만 몇 명이야 거미 세 개 큰 거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두 개 만족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천족? 얘는 괴위체? 괴위체에 속하는 건가? 아 뭐야 별로 안되네 내려갔어 어 아 뭐야 치사하게 치사하게 알깐어 어 대박 막혔다 개꿀이네 어 뭐야 에이 이건 아니지 아니 시간차 공격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16이니까 쓸만해 16이니까 쓸만해 출혈에다가 아하 1 남았네 1 남았네 오 아 걸려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엄마한테 써야되거든요 살짝 살짝 엄마 공포 걸려라 짜란 공포 걸려라 우리 게일의 능력치를 올려주겠어 짜란 게일 올려주고 게일 되게 많아졌네 되게 많아졌다잉 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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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얘네가 독에는 저항이 있다고?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는 이게 제일 센 거 같으니까 제일 센 거는 얘한테 써야돼 아아 너무 데미지가 약한데 파이어볼 있을텐데 왜 그렇게 안 나오지 파이어볼 있을텐데 왜 그렇게 안 나오지 야 역시 게일이 최고라니까 파이어마사를 파이어볼 경우에 방해를 받네 아씨 한마리한테 쏘는거 개오바인데 아 이건 아닌데 공포 걸려도 못하죠 아 안돼 와 독에 미쳤는데 아 죽었구나 어 때려 어 어 어 아 이거 뭐 해? 아 쓰읍 그거 있었는데 아 이걸 써줄까? 우리 팀에게 우리 팀에게 모두 써줄게 타란 됐고 나는 또 노래해 난 또 노래해 손마법 이거 파이어마사리 두개지? 뭐지? 나 아까 그거 안 썼나? 네발 네발 네발인데 별로 효능 효과가 없네 아이템 때문에 두개가 된거라고요? 아 아 거미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이거 빗나가? 이 와중에? 아씨 잠깐만 어 아냐 종료하자 뭐 어디갔어? 안돼 우리 게일 우리 게일 죽었어 혹시 5레벨을 상대하기 힘든 것인가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난 네가 올라오길 기다렸다 난 네가 올라오길 기다렸다 나이스 됐어 피는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피는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음 얘는 스킬을 써야 돼 죽는다 저거 지속딜이라서 죽을 거야 아 막 꼬마들이 있구나 아 맞다 안돼 맞다 조그만한 녀석들 있었지 대박 죽지마 죽지마 거미 죽었어 됐어 아 이거 쟤 가까이 붙어야 되는데 아 빗나감 뜨네 치유를 너도 공격을 해볼까 그냥 경로땜 넌 얘나 쏘자 됐어 그러고 보니까 하나가 더 있었네 조그만한 친구들까지 다 죽여야 돼요 하얀마살로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일어나라 친구여 제발 제발 다 일로 빠져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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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상한 길 위를 걷지 말고 제발 제발 모두 모두 빠져 일로 나와 와 진짜 미치겠네 바로 눕는거 개웃기네 아 진짜 한번 썹시다 와 진짜 안되겠네 실크샘 거미도 한 발씩 쏴야 돼가지고 오우 독살자의 로봇 독에 피해를 잠깐만 독 관련해서 쓸 수 있는거는 게일밖에 없을텐데 지금 게일 입고 있는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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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일 왜 호름한거 입고 있니 어머 아니구나 아니 이걸 빼고 망어도는 좀 어머어머 미안하다 이거 이거 올려볼까 벗기면 너무 적나라하다니까 벗기면 너무 적나라하다니까 벗기면 너무 적나라하다니까 얘가 제일 뭐 없는데 근데 이건 제일 좋은거라 14 왜 왜 왜요 어 됐어 됐어 자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이 밑으로 내려가야되나 어디로 가야되지 아 일로 일로 내려가면 되겠다 어 어휴 다 일일이 피 깎이면서 오는거 실화냐 이거 바닥에 근데 저렇게 다 깔려가지고 어쩔수가 없네 내 생각엔 여기서 한번 죽을거 같은데 저다가 한번 이게 뭐지 치륵자수죠 어 빨리와 아 그래요? 아 우리 던지면 없어져요? 그럼 이거 이거 쏴도 되는건가 어 어 이런걸로는 안되나 왼목걸이 허터스테프 아 알 아 없앨수있는건 볼수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말이 안나오네 아니 이거 설마 이게 길이 끝인 인가 이게 뭐야 껍데기인가 이게 끝이야? 길이? 길이? 어잉? 뭐야 아닌데 이쪽에 어 웨이포인트 어 발견 어 뭐야 여기도 올 수 있는거네 다시 올라가 봐 다시 올라가 봐 뭐야 이게 다야? 아이 독이 있어서 일로 돌아가야돼 이거 뿌셔봐 이거 다 뿌셔? 좀 나와줄래? 안보이거든 이거 다 뿌셔야되는거 맞아요? 안때려지는데요? 안 안눌러줘 아예 얘들아 내성을 길러 거미줄에 내성을 길러 왜 거길 건너와 이씨 아이 거기 건너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그쪽으로 오는거야 이씨 이쪽인가? 이게 아까 그 내려가는 길인거 같은데 밑에 맞네 이리로 내려오는 길이 있었네 굳이 저렇게 안내려도 돼 여기가 끝이네 여긴 여기가 끝이네요 다시 돌아가자 얘들아 여기 뭐 없네 이거 그래픽 나름 좋거든요 용량이 123기가라서 그런가 그래픽 되게 좋아요 내려가 내려가서 갈걸 내려가서 내려가서 어 아니아니 이리로 이렇게 돌아서가 이리로 아냐아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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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긴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범위알고치 이쪽은 다른 길이긴 하네 바밍을 할 수 있는 다른 길 바밍을 할 수 있는 다른 길 이거 누르면 나갈 수 있던가 이 안에서밖에 못 움직이나 어 뭐야 아 아 아 바깥으로 바깥으로 못 나가? 아 반대쪽으로 왔잖아 어 어 바깥으로 안나가지는데요 오른쪽에 아 아 아 이거 아 이걸 누르면 되는 거구나 올림수경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아 아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여기 몇십만마리랑 또 싸워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몇십만리 몇십만리잖아 이정도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피도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함부로 오면 안 되거든요 여기 여기 왜냐하면은 저기 친구들 망하게 해가지고 저기 지도자를 내가 없애가지고 저쪽 지도자를 없앴기 때문에 에 에 에 다 잡으면 레벨업은 하겠는데 피가 없어서 싸우질 못해 아까 웨이포인트 나오기 전이던가 어 아 아 웨이포인트 찍고 가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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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더라 파괴된 마을 어 잘못 갔어 여긴데 여기였는데 아 큰일났다 근데 여기 가긴 해야되거든요 어 아 아 아 앞에서부터 차 차례대로 갈까 여기를 차라리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게 싸움에 더 유리하겠지 그쵸 이렇게 들어가는게 훨씬 유리하겠죠 여기 함부로 포탈 탔다가 아까처럼 되기 때문에 또 걸어가야되네 또 걸어가야되네 들어가면서부터 아마 싸울거야 레벨을 올려가면서 싸웁시다 모르겠어요 나 아까 파이어볼을 넣은거 같은데 없어 아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갔지 왜 이렇게 늦지 가자 어쩔 수 없죠 지금 이렇게 된거 그냥 레벨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몇명이야 몇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아 많기도 하다 아씨 일단 우리 단체로 이동을 해야돼 이동을 해서 머리가 안 닿거든 쟤네가 우리 쪽으로 오게 만들어야될 것 같아서 어서와 어서와 붙어라 멀리 있는 놈들이 가까이 와야돼 그래야 턴을 써먹죠 쟤네들이 턴을 소비한다고 어 뭐야 여기도 있네 음 음 아이씨 이거 또 잘못 눌렀네 아 바닥을 눌러야되는데 나한테 방울을 주면 어떻게 해 아 참 쓸모가 없네 쓸모가 없어 나한테 방울을 주면 어떻게 해 와글와글 모여서 가네 아 이게 빗나가? 공격하나? 공격하나? 아니네 야 이거 너무 가까운디 야 잠깐만 여기가 낫겠다 좋아 여기지 약간 옆으로 빨리 아 길이 걸렸어 됐어 18? 어 18이면 이걸로 때려도 그만 이걸로 때려도 그만인데 이걸로 때리자 한번 더 어 아 이게 빗나가네 씨 안 돼 오 뭐야 얘 내려온다 뭐야 기껏 때리려고 했는데 헉 치명타 대박 들어가야되니까 치료 먼저 해주자 치료가 너무 쥐똥만 해가지고 쓸모가 없긴 하지만 아니 클릭을 하라고 해서 클릭을 하는데 왜 나한테 방어가 들어가지 매번 공포를 얘한테 줄까? 공포를 얘한테 줄까? 종료하고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세개 컷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불타 죽어라 됐다 오케이 다 챙겨 필요없네 내가 앞으로 가도록 하마 어서와 어서와 방어력이 생각보다 좋다고 살짝 이쪽으로 한다고 너도 이쪽으로 가서 얘 둘 다 활 쏘는 애들인가? 오케이 내려와 얼른 두명이죠? 그 다음에 어우 이게 날라가 지나? 맞아라 얘들 다 약해가지고 한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어서와 빨리 내 노래를 들어줘 노래를 해볼까요? 노래가 어디갔니? 바드의 격려 어디갔어? 없어졌어 아 노래하려고 그랬는데 없어졌어 어 여기서는 공격이 되네 나? 어 뭐야? 북친다! 아니 미쳤어! 북을 쳐버리면 어떡해 죽어라 온다 몇 마리야? 세 마리? 좀만 앞으로 가서 하나 죽이고 나도 공격을 앞으로 좀 가서 됐고 다음 너는 가까이 붙어야돼서 할게 없네? 그래도 화살은 한번 대실패 얜 무기를 바꿔줘야겠다 자꾸 실패가 떠 자꾸 실패가 떠 아니 이걸 안죽어? 어 뭐야 갑자기 올라가는데? 한 마리니? 두 마리구나 무척 아가티스의 값 п 주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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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슬바크 쟤 주거크 아주 비태우냐 저기 올라가 있는거야? 금고리에선 저기 올라가서 뭐하기해? 아 젠장 우린 다 화살이 있어가지고 얘야 오늘 내려오기 전에 끝나 얘는 또 실패 나오겠지? 얘는 무기를 바꿔주는게 확실해 화살을 바꿔줘야겠어 아 경로가 방해받는다고? 딱 뒤로 가자 자라 오케이 너무 쉽잖아 니가 죽자 니가 죽자 니가 죽어 올라갈까? 오 오 이 말이 되어도 있네 헤잉 아니 이거 여기 있는데? 내가 아까 설정을 잘못했나봐요 아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이걸 빼고 이걸 넣고 아 얘도 당검 구름 쓸 수 있구나 수면을 빼고 이걸 넣자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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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기름 나쁘지 않은데 내가 아직 한번도 안 써가지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를 넣을까요? 이걸 넣을까요? 이걸 넣을까요? 산성? 산성을 넣을까? 다 하나 자리 비는데 이거는 안 들어가는데 산성 아 산성은 원래 있는거고 아 여깄는 것만 고르는 거구나? 아이고 아 이제 됐다 아 이제 됐다 오케이 오케이 잠이 비고 뭐고 그냥 일단 쳐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야 너가 앞장서서 가자 네가 앞장서야 돼 네가 앞장서서 가자 좋아 우와 위에 몇 마리야 이게 이걸 다 잡아야 돼 살짝 앞장서 가자 좀 더 센 녀석한테 써 콩 오케이 한 번에 사망 누구누구냐 얘도 잡아야 되는 거야? 얜 아니고 아 사거리가 안 되네 더 추가됐어요 얘도 추가됐어요 그러면 너네 다 잡는 게 좋겠지 아 아 잠깐만 화살 쓸만한 거 있나? 아니 이거 화살 얘는 왜 이렇게 못 쓰는 거야 그래도 쓸 수 있는 화살 들고 있구만 근데 여기 아무리 쎄도 4레벨이라서 근데 여기 아무리 쎄도 4레벨이라서 조금만 앞으로 갈까 조금만 앞으로 갈까 근데 얘가 맞으면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다 맞으면 안 돼 다 맞혀 안 돼 안 돼 안 돼 아씨 아까 한 번 이기고 저장을 와 나 진짜 미치겠네 정지 지겠다 너무 많아 숫자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 렉에벨 2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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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주고 게일 주고 하나 컷 진짜 다 내 앞으로 모이네 화사 쏘는 애가 진짜 극혐인데 야 너 이거 뒤로 좀 빠져라 제발 제발 뒤로 빠지라고 제발 제발 뒤로 좀 오라고 제발 단체로 죽어라 미치겠네 너가 갖고 있는 포션 하나 먹어라 화살짱이가 너무 많은데 망했는데 이길 수 있으려나 축복 정지를 또 아니 팔라딘 생각보다 좋은 것 같은데 노래 한번 해 노래 한번 해 빨리 쓰고 94 또 없애고 한번 더 해서 아 이게 빗나가? 그럼 안되는데 또 뭐 나왔어 또 뭐 나왔어 일어나 이건 죽겠다 화물 구체 지금 못써요 화물 구체 지금 못써요 이건 죽겠다 화물 구체 지금 못써요 뭐 쓸 수 있는 게 있나 누구야 누구 차례야 움직여 누구야 움직여 누구야 어휴 오우씨 와 인원이 너무 많아서 미치겠네 노래 노래 그만하자 어글리 어글리 이 오줌싸기야 넌 오줌싸기야 넌 오줌싸기야 됐어 이 못생긴 오줌싸기 됐어 됐어 공격은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 아니 앞에 있는 녀석부터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어 이거 너도 해야되는데 지금 게이리 죽을 것 같아 아 니 스스로 밖에 못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너라도 살아야지 그럼 안 돼 안 돼 울리면 뭐해 아 죽기 직전이다 이게 맞냐 네 주문을 다 썼어요 아까 앞에서 다 써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나올지 몰랐어 아이고 제일 튼튼한 애가 죽어버렸네 아 저 팔라딘 진짜 구석에 숨어가지고 저거 진짜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죽어도 이건 어쩔 수 없다 죽어도 이건 어쩔 수 없다 지금으로써 니 자신 보호하면 그게 맞나 싶은데 너나 보호해라 그래 너나 보호해라 그래 너나 보호해라 그래 너나 보호해라 그래 아 동료를 빨 순 없지 아 동료를 빨 순 없지 어 아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아 안돼 안돼 얘들아 죽지마 아하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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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너무 많이 들어와 망했어 와 진짜 몇 명이서 공격하는 이거 도망가기 없어 도망가기 스킬 아 도망치기 있긴하구나 좋아 아 27미터나 떨어져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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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ory 질주 며ै 하하하하 쫓아오나? 근데 나 쫓아오나? 애들 다 누워있는데? 이해되나? 궁금한데? 뭐야? 뭐야? 이게 비용이 필요할까? 어디가? 너무 많다. 이거 어떡하지? 얘네 다 어디가냐? 상처치료 도망치기 한번 해보자 우리팀 그러면 내가 다시 가까이 다가가면 그거 되나? 도망치기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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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어? 아 아이 한번도 안 써봐서 궁금해서 해본거야 아 이거 정말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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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일방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해본거야 아 아 아 그러게 자 근데 어떻게 죽냐 진짜 퀘스트는 해야되고 하 바보같은 선택이었다 아 여기를 구하고 여기를 적대시 하다니 여기는 잘 안갈거 같은데 어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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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맵 보고 있었는데 난 맵 보고 있었는데 몸빵이 가능하다고요? 여기 앞에만 좀 싸울까 아 뭐야 이 친구들 뭐야 비켜 야 너네가 비켜야 움직일 수 있는데 야이 아 그냥 써야겠다 오 이게 죽네 여기 하나 있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얘도 움직이네 가자 넌 뭐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불화살 쏴볼까요? 어잉? 그냥 화살이 쏴져 버렸네 붙어 너도 쏴 빗나가 버렸네 다음 뭐야 이밖에 안 날아가? 앱솔루스 블레싱 가서 때리시오 그렇지 어 뭐 안 죽었어? 어? 한 대 더 때릴 수 있는데 아씨 안 해버렸다 아 젠짱 저거 죽일 수 있는 거였는데 어? 대실패 뭐야 실망이야 실망이야 뱀파이어 넌 그런 아이인지 몰랐어 좀 더 가까운 녀석한테 오케이 여긴 쉽지 너 또 못 맞출 거지? 아휴 쏴봤자 수용이 없어요 네 맞아요 스펠일 바꾸기 전이에요 부르지 마 부르지 마 부르지 마 부르지 마 됐고 너도 붙어 다 끝나고 죽자 살짝 앞으로 가서 아이고 어 뭐야 쟤네들 돌아가는데? 무슨 경우지 무슨 경우지 뭐야 투구도 있네 아까보다 아이템이 더 아 역시 싸우게 되는구나 아이고 내가 또 앞으로 가게 생겼네 그쪽으로 가지 말라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라니까 이걸 죽으려고 했을 뿐이었는데 아 이게 빗나가? 넌 가까이 붙어 볼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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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못 갔어 아 나 왜 얜 줄 알았지? 아 잘못 움직였다 큰일 났다 아씨 내가 총알 빠지하게 생겼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얘한테 어차피 데미지 안 들어가지 맞춤이 맞췄다 아 드디어 맞췄다 뭘 그렇게 됐네 아 주박 또 금고리가 위에 올라가네 아이야 아 어 한대씩 돌아가면서 때리네 때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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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our 아 아 용하게 ½ 아 2 9 아 1 5 아 이번에도 맞출 수 있겠지 아 개 c 태 아 죽어라 이 자식 다음 한 번 더 1인가? 1 남았나? 아니네 너가 끝내면 되겠다 그저 아이템을 주우려고 했을 뿐이었는데 나무 상자? 당근 앞뒤어 있지 얘만 먹으면 되겠다 뭐야 벌써 또 피곤해? 저런 뱀파이어 정말 잘 생각이 나고 말이야 진짜 뱀파이어 마음에 안 든다니까 아까 뭐뭐 넣었지? 이거 빼고 수면 빼고 이거 넣고 이거 빼고 이걸 넣었던가? 이렇게 됐지? 됐어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